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수의 가족들이 죽기 전 한 번 마지막 볼 양으로 모여섰다. 조그마한 판장문이 열리고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성산문이 먼저 사람들의 눈앞에 나서서 그의 눈이 지는 볕에 번쩍할 때 가족이나 안이나 보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놓아 울었다. 이계와 하위지 두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나오나 성산문, 이웅부, 박팽령, 성승, 박정 등은 모두 몸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여 군사들에게 붙들려 나온다. 산문은 술에 오르며 소리 높이 시 한 수를 읊는다. 번역하면 이러하다. 북을 쳐서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돌리니 날이 저물었구나. 황천에 주막이 없으니 오늘 밤을 네 집에서 잃고. 다 읊고 나니 산문은 소리와 눈물이 한꺼번에 내리고 보고 듣는 자도 느껴울지 않는 자가 없다. 죽을 사람의 수레는 삐꺽 소리를 내며 육조 앞 넓은 길로 나서서 천천히 나간다. 수레의 역적 성산문이라 이 모양으로 먹으로 대자로 쓴 길을 들고 또 등에도 제목과 성명을 써붙였다. 길 좌우에는 장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여섰다. 충신들이 죽는구나 하는 한탄겨운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로 바람과 같이 돌아가고 그 피투성이 된 참혹한 모양이 바로 앞에 지나갈 때에는 다들 입술을 물고 고개를 돌린다. 산문의 다섯 살 된 딸이 아버지의 술의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 아버지! 나도 가! 나도 가요! 하고 발을 구르고 운다. 산문이 돌아보며 오! 울지 마라! 내 오라비들은 다 죽어도 너는 계집애니까 살 것이다. 하고 종이 따라 울리는 술을 허리에 굽혀 받아 마시고 또 시 한 술을 읊는다. 이계도 술에 오를 때 한실을 읊었다. 첫 연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때에는 목숨이 우정같이 중하지만은 의를 위하여 죽을 때에는 새털같이 가볍다는 뜻이요. 아래 연은 문종대왕의 고명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오늘의 죽음을 치하노라는 뜻이다. 일행이 황톤마루를 지날 때 왕은 김질과 금부랑 김명중을 시켜 한 번 더 성산문이야 여러 사람이 뜻을 돌리기를 권하였다. 뜻만 돌리면 죽기를 면할 뿐더러 높은 벼슬로서 갚으리라 하심이었다. 산문은 붓을 들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삼각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고 날째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 단가 한 편을 지어쓰고 이계도 붓을 들어 까마귀 눈비 맞아 휘는 듯 겁놈해라 야광 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한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하였고 박팽년은 금성여수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곤강이라 한들 매마다 옥이 나며 아무리 여필종부라 한들 님마다 조칠소냐 하였다. 김명중이 팽년을 향하여 글쎄 왜 노친이 계신데 말 한마디면 표일일을 이 화를 당하시오 하고 다시 마음 돌리기를 권할 때 팽년은 입이 아파 말은 못하고 다시 붓을 들어 써서 보였다. 김질이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하였으나 팽년은 더러운 말은 아니 듣는다 하는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응부는 말이 없이 다만 눈만 한번 흘겨볼 뿐이고 김질 김명중 등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아니한다. 성승과 박정도 그러하였다. 하위지는 오직 잠잠할 뿐 아니 움직이기 산과 같았다. 형장인 군 기감 앞에는 상황에 애숙되는 권 자신과 그 어머니 화어산 부원군 부인 채 씨와 김문기, 윤형손, 송석동 등이 잡혀와 있었고 성산문의 아우 삼고, 삼빙, 삼성, 박팽년의 아버지 중림과 아우 대년, 기년, 영년, 인년 등이 벌써 결박되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원과 허우의 아들이요 이계의 매부인 허조는 잡히기 전에 자살하였다. 그날 유성원은 성균관에서 여상학의 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물론 오늘 일이 감쪽같이 되리라 믿고 그 결과가 알아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갔던 어떤 학생 하나가 뛰어들어와 유성원을 보고 성산문 등이 잡히어 국문을 당한다는 말을 했다. 그때 성원은 명윤단 앞들 은행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성원은 학생이 전하는 말을 듣고 손에 들었던 부채를 던지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성원은 곧 나기를 내었타고 집으로 달려 돌아왔다. 의아하는 부인더러 술을 내오라 하여 그 노모께 한 잔을 드리고 부인께도 술을 권하고 귀련, 송련 두 아들을 불러 남아가 언제 죽을 때를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니 아무 때 죽더라도 비겁한 모양을 보이지 말고 태연 자약하게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는 아무도 뒤를 따르지 말라 하고 혼자 사당으로 올라가 배래한 뒤에 찼던 칼을 빼어들고 불효 성원이 두 번 가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죽습니다. 하고 그 칼로 목을 찌르고 자진하였다. 오늘 남편이 하는 일이 수상하고 또 사당에 참배하고 오래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여 달려갔을 때에는 성원은 벌써 피에 떠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 부인은 성원의 목에서 칼을 빼었으나 가버린 목숨은 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때 근부 나조리에 달려들었다. 아들 귀련 송련 형제를 잡아 앞세우고 성원의 시체를 지우고 군기감 앞으로 몰아왔다. 유성원의 시체가 형장에 왔을 때에는 성산무는 벌써 사지를 찢기고 목을 잘려 전신이 모두 여섯 토막으로 나뉘었었다. 그러고 그의 눈 감지 못한 머리는 상투로 끈을 삼아 그의 제명과 성명과 함께 높다랗게 새로 세워놓은 실험에 대롱대롱 메어 달렸다. 성산문의 다음이 박팽년이다. 그 다음이 이계 유흥부 하위지 성승 박정 송석동 권 자신을 차례로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상왕의 애조부인 화산부원군 부인 최씨를 찢어 죽이고 다음에 유성원의 시체를 찢고 그 나머지는 날이 저물어 내일에 죽이기로 하고 황새 족쇄하여 금부로 옮겨 가두었다. 이 일이 있는 동안에 영의정 정인지 이하로 신숙주 정창손 김질 이의 등 문무 백관이 벌려서서 형벌 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구경하였다. 밤이 들어 백관이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어디선지 모르게 돌팔매가 날아오고 정인지야 신숙주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대관들은 모든 군사와 무사의 옹위를 받았다. 피비린내 나는 형장에는 창검든 군사 수십이니 죽은 이들의 머리와 몸뚱이를 지키느라고 파수를 보았다. 여름 달빛이 피 묻은 머리를 비추어 감지 못한 눈이 번쩍번쩍 할 때에는 군사들도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튿날은 도리어 더욱 참혹하였다.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죽던 피 묻은 자리에서 육십여명 어린 자손들과 연루자들이 죽었다. 젖먹는 어린 것까지도 죽여버리라는 엄명이여 만일 그들의 아내 중에 잉태한 자가 있거든 해산하는 것을 지키어 나오는 대로 남자여든 죽이라 하였다. 그때 죽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며칠 들면 이러하다.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든 거기 무슨 중요하고 중요치 아니한 차별이 있으려만은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일을 골라서란 말이다. 첫째 성산문의 집안을 말하면 산문 부자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맹첨 맹평 맹종 삼아 형제는 그 조부 성승과 아버지로 하여 헌 택 무명 금년생 네 어린 아이들도 그 증조부 승과 조부 삼아문으로 하여서 참혹하게 죽었고 산문의 아우대는 부사 삼빙 정랑 삼성 장신 삼고는 그 아버지 성승으로 하여 죽임이 되었다. 박팽년의 집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판서 중림은 팽년과 같이 영모에 관련하였다 하여 죽고 팽년의 아들 헌 순 분 삼형제와 손자 점동 개똥 8억대 산원 금영생 오 형제와 팽년의 아우 인년 거멸 영년 수찬이요 호를 동재라 하는 기년 박사 대년 사 형제가 다 한자리에서 죽었고 유흥부의 아들 사수 박정의 아들 숭문 손자 개남 직동 권 자신의 아들 구지 허조의 아들 연령 구령 송석동의 아들 창 영 안 태산 등이 다 죽고 우습고 불쌍한 것은 권 자신 송현수를 고발한 이희가 붙들려 죽은 것이다. 김질은 좌익공신을 봉함이 될 때 이희는 역적으로 효수를 당한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위지의 가족은 선산 시골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며칠 뒤에 선산에서 죽었다. 하위지의 집은 선산부 영복리에 있었다. 금부도사가 위지의 가족을 잡아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종을 만들려고 서울서 내려왔다. 호, 박, 연, 반, 사 형제 중에 연과 반은 아직 철모르는 어린 아들들이요. 호는 장성하였으나 박은 불과 16세 소년이었다. 금부도사가 거느린 선산 관속이 사 형제를 잡아 앞세울 때 박이 금부도사 들어 모친에게 마지막 한마디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여유를 달라고 하였다. 금부도사는 박이 연수하면서도 태연 자약하며 군사의 풍이 있는 것에 간복하여 허하였다. 박은 안으로 들어가 모친 앞에 꿇어 앉았다. 모친은 흘리던 눈물을 거두고 태연하게 왜 남아답지 못하게 어미를 한 번 더 보려고 돌아왔느냐 하고 꾸짖었다. 박은 어머니의 앞에 이 말을 조아리며 소자가 죽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죽임을 당하셨거든 소자가 살 리가 있습니까 비록 조명이 없다 하더라도 소자가 마땅히 자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동기 중에 오직 누이 하나 저도 이미 관연하였는데 정몰되어 종이 되면 천한 몸에 부인의 의를 지키기가 극란할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반드시 한 남편을 쫓고 괴대지의 행실을 아니하도록 어머님께서 잘 훈계하십시오. 그것이 소자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말씀입니다. 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물러나온다. 그때 곁에 있던 누이가 소매가 아녀자지만은 하시집 가명을 더럽게 할 사람이 아니니 오라버님 염려놓으시오 하였다. 누이는 열다섯 살이었다. 선산부 객사 앞 넓은 마당에서 하위지의 아들 사형제가 일시에 교영을 당하였다. 사형제를 가지런히 늘어 세워놓고 근부도사와 선산부사의 가명으로 사형제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때 일곱 살 먹은 연까지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선산부에 하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위지의 덕행에 간복 안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현장에는 수천명 부민이 모여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때 마침 태중에 있던 이가 박팽년의 며느리 한 분과 허조의 아들 연령의 내었었다. 둘이 다 만일 남아만 낳는 날이면 그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가질 것이나 박팽년의 집에는 마침 종 중에 상전과 같이 해산한 이가 있어서 상전이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을 삼고 종이 낳은 딸은 상전의 딸을 삼아 박팽년의 후손이 살아남았고 허 연령의 처가 낳은 아들은 자란 뒤에 죽이기로 하고 연령의 처와 함께 계산부에 맡겨 두었다가 세조 대왕의 분한 마음이 풀린 뒤가 되어 아니 죽이기로 하였으니 그것은 이로부터 7년 뒤 일이다. 이렇게 하여 70여 명 사람이 죽은 것을 병자 안옥이라고 일컫거니와 이 일이 있은 뒤에 계속하여 죽이는 일은 한참 동안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해빈 양씨와 그의 몸에서 난 두 아드님 한남군 어 영풍군 천의 죽음이다. 이 세 분은 성산문 사건에 관계되었다고 드러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왕이 생각하시기에 정인지 신숙주 권남 한명예 등이 생각하기에 해빈 양씨 세 모자와 세종 대왕의 아드님으로 나의 가장 높은 화의군 영과 안평대군이 돌아간 뒤에 종실의 가장 명망이 높은 금성대군 유아 상황이 가장 정다화하시고 또 신임하시는 영양의 정종 여량 부원군 송현수 등은 아무렇게나 제목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죽일 죄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해빈 삼모자로 말하면 가장 상황과 관계가 가까울 뿐더러 매양 말썽이 되어왔다. 독자가 이미 잘 아는 바연이와 해빈은 세종대왕의 후궁이오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 세 분의 어머니일 뿐더러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상황을 양육하였고 후에 문종대왕 승하하실 때에는 동궁을 향하시와 해빈을 궁중의 어른으로 존경하실 것을 명하시었다. 그래서 비록 수렴청정은 아닐지라도 군국 대사의 어리신 왕의 자문을 받는 지휘에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해빈이 덕과 지혜를 갖추고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수양대군에게 대하여서는 한 큰 적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또 그의 아드님이요 수양대군에게는 친아웃님 되는 한남 수춘 영풍 세 분으로 말하면 항상 대의 명분론을 주장하여 수양대군의 야심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도 상왕이 선의 이전에 돌아간 수춘군이 더욱 충성과 우애 지정이 지극하였다. 한남군은 일시 대사라 무관해 하다 하여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찬성하는 태도까지 취하였으나 당시 아직 20 미만이던 수춘군이 눈물을 뿌리며 상왕께 신절을 지켜야 할 것을 극원함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한다. 한남 영푼 형제분이 선의를 선하는 날 아침에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수양대군의 야심이 옳지 아니한 것을 극원한 것이 수춘군의 정성에 힘입음이 많다고 한다. 어디로 보아도 혜빈 삼모자 수춘군이 살았더라면 사모자 에 목숨은 부재할 길이 없었다. 성산문 등이 죽은 지 사흘 뒤에 이 세 분은 화위군과 함께 성산문의 당이라 하여 사형을 받았으나 다만 종살이라 하여 겉형은 면하고 교형을 받았다. 이래하여 왕은 안평대군과 아울러 친동기 네 분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금성대군은 왕과 어머니 같은 덕에 아직 죽기를 면하고 수능부에 안치를 당한 대로 두고 송현수와 정종은 상황에 극히 가까운 척분이 있다 하여 아직 목숨은 보존하여 후위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종은 광주에 기양을 보내었다. 이렇게 성산문 등을 죽이고 난 뒤에 왕은 반교문을 내리시었다. 이 반교문은 왕이 이번 성산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가를 보이는 중요한 글이니 그대로 번역하여 보자. 저 즘께 용 안평대군이 역적을 도모하며 널리 당파를 심어 서울과 시골에 안이 박힌 데가 없더니 남은 못된 놈들이 다 죽지 아니하여 서로 이어 난을 도모하도다. 여기까지는 4년 전에 안평대군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를 죽인 이른바 개유정난을 끌어 이번 역모도 그때 못된 놈들 죽다 남은 것들이 한 일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이것은 한 팔매의 두 마리를 마치자는 것이다. 즉 세상이 다 애매한 것을 아는 안평대군 황보인 김종서 등을 한 번 더 역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요. 이번도 개유년 역모의 계속이라 하여 이번 성산문 등의 역모가 뿌리가 깊은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근자의 여당 이계가 하필 이계를 중심으로 내어 세운 심사는 성산문을 머리라기 싫은 까닭이다. 근자의 여당 이계가 흉악한 생각을 품어 주장하여 난을 지을지 그의 불이 성산문 등이 그윽히 궁중과 통하여 여기가 상황을 물고 늘어지는 데다. 내가 서로 응하여 나를 정하고 이 일을 들어 장차 내 몸을 해하고 어린이를 끼고 제 마음대로 하려 하더니 또 한 번 상황을 꺼들었다. 이것이 심히 중요한 일이니 이번 일의 근원을 책임을 상왕께 돌리려 하는 것이 왕과 정인지 신숙주 권남 한명애 등에 일치 협력하여 애를 쓰는 바다. 그러나 종묘와 사직이 붙들고 도우시는 힘을 입어 큰 악이 스스로 나타나 죄 있는 놈들이 모두 죽었으니 이번에 참혹하게 죽은 70여 명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메풀어서 신민과 정사를 같이 하리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나 이것은 역적들이 다 죽어 없어지어 국가에 이만한 경사가 없은 즉 백성에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모든 죄인에게 대사 특사의 은전을 주자는 말이다. 이 반교문이 내리자 과연 전국 수천의 죄수는 지옥과 같은 옥에서 나움을 얻었다. 또 이 사건 덕으로 좌익 삼아든 공신이던 정찬소는 이등 공신으로 올라가고 김질은 좌익 삼등의 노쿤을 받아 상락 부원군이 되고 나중에 좌의정으로 문정공이라는 시옥까지 받도록 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 통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정보요 하나는 이석형이다. 정보는 독자도 기억하시려니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손자여 그 섬에가 한 명의 첩이 된 사람이다. 천성이 방랑하여 주색으로 일을 삼았으나 그래도 가삼의 한 점 내조의 김액을 받은 것이 있어 비록 궁화대 결코 권문 세가에 아부하는 일은 없었다. 그가 현감한 자리를 얻어 한 것이 한 명의 덕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만은 사실인 듯 하나 궁에서 한 일이라 그리 책망할 것은 아니라고 성산문이나 박팽년도 용어하여 주었다. 성 박등과 매우 친하게 지내었다. 성산문 사변이 난 날 그는 명예의 집을 찾아서 그 누이를 보고 명예가 간 곳을 물은 즉 누이는 대골에서 아직 안 나오셨어요 재인을 국문한다나 하였다. 재인? 하고 정보는 손을 두르며 재인은 누가 재인이야 대감 돌아오거든 그래라 내가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망고에 재인이 되리라고 하고는 옷을 떨치고 일어나 나갔다. 정보는 다시 이 집에 안이 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국문이 끝난 뒤에 명예가 집에 돌아와서 첩 정씨에게 정보가 하던 말을 듣고 분이 나서 저녁상도 안이 받고 대골로 뛰어들어가 왕께 배웠고 정보의 말을 아뢰었다. 왕께서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시와 곧 정보를 잡아들여 친히 국문을 하시었다. 네가 그런 말을 하였느냐 하시고 왕이 물으실지 네 과연 하였소 하고 정보는 태연히 대답하였다. 저런 괘씸한 놈이 있단 말이냐 어찌하여 감히 그런 난언을 하여? 하시고 왕이 소리를 높이신다. 옳은 말이니 하였소 상감도 이 사람들을 죽이시면 망고에 재인이 되시오리다. 하고 정보는 까딱없다. 이놈 그러면 성과 박가 놈들이 성인 군자란 말이야? 그러하오. 이때 곁에 섰던 정인지 신숙주 한명의 등이 아래길을 제 입으로 제 죄를 자복하여 싸운 즉 청컨대 형벌을 바로 하소서 하였다. 그놈을 찢어라 하고 왕은 노암을 누르시지 못하셨다. 정보가 무사에게 끌려 장차 형장으로 나가려 할 때 왕은 하도 정보가 태연한 것이 심상치 아니하게 생각하시고 왕은 좌우에게 물었다. 그놈 네 자손이냐 한명애는 감히 자기의 첩의 형이라고 대답을 못하였다. 그러다가 자기까지 봉변하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이때 곁에서 누가 정몽주의 손자여 하고 아래였다. 왕도 정보가 정몽주의 자손이란 말을 들으시고는 놀라시었다. 이 사람을 죽이면 또 선비들 사이에 무애라고 말썽이 많을 것을 생각하신 까닭이다. 이때 만일 정보 하나만 살리면 왕이 충신의 후예를 존중한다는 칭찬을 천추에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선히 사형을 감하여 연일현으로 유배하라신 처분을 내리시었다. 이리하여 정보는 목숨을 보존하여 연일정시에 조상이 되었다. 둘째로 죽을 뻔한 이는 이석형이다. 이석형은 그 지조로 보든지 성산문, 밥행연 등과 교회로 보든지 반드시 죽었어야 오른 사람이연만은 그가 병자 사변에 들지 아니한 것은 전라감사로 애임해 있었던 까닭이다. 각 읍을 순행하던 길에 익산에 들러서 비로소 성산문, 박행연 등 구우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요간 벽상에 글 한 수를 써 붙였다. 성산문, 박행연 등이 대화 같은 절개를 가지었다면 나도 솔과 같은 절개를 가지었다. 그대들과 함께 죽지는 못할 망정 속에 품은 뜻은 같다는 말이다. 원체, 굴줄이나 하는 선비의 객적은 짓이다. 이런 글을 써 붙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 글귀가 어떻게 서울에 굴러 올라가서 대간의 탄의 구실이 되었다. 이때나 지금이나 잡아먹기를 장기로 알았다. 그러나 왕은 대간의 계목을 물리치시었다. 이야기는 좀 뒤로 돌아간다. 성산문 등의 국문과 처형이 끝나고 무사와 갑사의 호의를 받아 신숙주는 저물게 집에 돌아왔다. 신숙주가 돌아오는 길은 반드시 성산문의 문전을 통과하였다. 이제 이 집에 누가 있나 성산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버지와 형제 다 신숙주의 눈앞에서 죽어버렸다. 숙주의 교자가 산문의 집 모퉁이를 돌아설 때 안에서 살아남은 부녀들 산문의 어머니와 아내와 제부들과 딸들 래 울어 지친 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 숙주의 등골에는 찬 땀이 흘렀다. 세상에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숙주와 산문과 같은 사이는 드물었다. 소년시로부터 성부동 형제와 같이 지낸 것이다. 안에서까지도 다들 친하였다. 아까 대골에서 산문이 자기를 노려보던 눈을 숙주는 어두움 속에 보는 듯하여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산문의 온원이 자기의 뒤를 따르지나 아니하나 하는 어림없는 생각까지도 나서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숙주가 집에 다다르니 중문이 훤히 열렸다. 어찌하여 중문이 열렸는고 하고 앞마당에 들어서서 기침을 하여도 부인이 내다봄이 없었다. 평일 같으면 반드시 대청마루 끝에 나서서 남편을 맞던 부인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님 어디 가셨느냐 하고 집사람더러 물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숙주는 다락문을 열었다. 들이소는 등잔불빛이 소복을 하고 손에 긴 배 한 폭을 들고 울고 앉은 부인을 비추었다. 숙주는 놀랐다. 의아하였다. 부인 어찌하여 거기 앉았소 하고 숙주가 물었다. 부인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대감이 살아 돌아오실 줄은 몰랐구려. 평일에 성승지와 대감과 얼마나 친하시었소. 아니 어디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을 수가 있소. 그랬는데 들으니 성학사 박학사 여러분의 옥사가 생기었으니 필시 대감도 함께 돌아가실 줄만 알고 돌아가시었다는 기별만 오면 나도 따라 죽을 양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감이 살아 돌아오실 줄은 니 알았겠소 하고 소리를 내어 통곡한다. 부인의 이 말에 숙주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겨우 고개를 들며 그러니 저것들을 어찌하오 하고 방에 늘어선 아이들을 가리킨다. 이때 숙주와 부인과 사이에는 아들 팔 형제가 있었다. 나중에 옥새를 의조하여 벼슬을 팔다가 죽임을 당한 정이 그 맛 아들이었다. 그러나 숙주가 이 말을 하고 고개를 든 때에는 부인은 벌써 복국에 목을 늘어지었다. 숙주가 돌래어 집사람들과 함께 부인의 목맨 것을 끄르고 방에 내려 눕혔으나 그렇게 순식간 이연만은 어느새 숨이 끊어지어 다시 돌아오지를 아니하였다. 부인 윤씨는 죽은 것이다. 윤씨는 성산문 등을 국문하노라는 기별을 전하러 상왕께 심부름갔던 승지 윤자훈의 누이다. 자훈은 후에 숙주의 당이 되어 영의정까지 지내었다. 비록 윤씨가 이렇게 죽었건만은 숙주는 집사람을 신칙하여 이 말이 세상에 흘러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이 나는 것은 체면의 큰 수치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목매어 죽은 윤씨는 의정부 좌찬성 고령 부원군의 부인으로 비단에 씌워 가장 영화로운 장례로서 땅에 묻힘이 되었다. 한편으로 죽은 사람들의 집은 어떠하였나. 오직 눈물과 분함과 욕범뿐이라 할 수 있다. 살아남은 부인과 딸들은 그날부터는 종이 되어 다른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정인지 신숙주 김질 한명의 권남 홍윤성 양정같은 소위 공신의 집으로 분배가 되어 가게 되고 그 중에도 관연한 처자는 서로 가지기를 원하여 다투는 형편이다. 그 중에도 가장 불쌍한 이는 유흥부의 부인이었다. 유흥부는 본래 청렴하여 재물을 알지 못하므로 몸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되 집에 문짝이 없어 기직을 들이고 일찍 그 밥상에 고기가 올라 본 일이 없다 하며 유시오 조석 지을 양식이 떨어지는 일까지 썼고 그 부인이 육십이 되도록 깊것을 몸에 걸어보지 못하였다. 아들이 없고 오직 딸 형제만 있었으나 다 출가하고 부인 혼자 집을 지니고 있다가 가산과 몸을 정모를 당할 때 부인은 생전에도 굶주리다 죽을 때까지 이 화를 당하다니 하고 통곡하였다. 그 정경을 보고 이웃과 군사들까지도 울었다. 그러나 그렇게 구차하면서도 상황이 선의하신 뒤에 받은 독은 곡식 한 알갱이 피륙 한자 건드리지 아니하고 철 찾아 내리는 부채 책력 등속까지도 꽁꽁 모아 쌓아두었었다. 성산문 박팽년 등도 받은 독은 다 봉하여 두었음을 발견하고 왕이 독한 놈들이다 하고 한탄하시었다. 유흥부 성승 박정 같은 이의 부인들은 다 연로하여 아무도 욕심내는 이가 없으므로 도리어 여생을 보내기가 그리 힘들지 아니하였으나 가장 곤경을 당한 이는 박팽년의 부인 이씨와 성산문 부인 김시다. 그들은 다 후실이어서 아직 24호세의 청춘이었고 또 자색도 있었기 때문에 갓곳마다 유혹과 의협이 있었으나 죽기로써 저를 지키었다. 왕은 세종대왕 이래로 인제 양성의 기관이 된 집현전을 혁파하고 거기 있던 책을 예문관으로 옮겼다. 왜 집현전을 혁파하였느냐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등이 모두 집현전 학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놈의 집현전이라 하면 왕의 이 사이에 신물이 돌았던 것이다. 다시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대궁궁로 옮겨 모시고 전보다 대우를 낮추고 단속을 엄하게 하여 일체로 외관과 교통하심을 금하였다. 잡수시는 것까지도 전에는 왕으로 계실 때와 같이 하였으나 지금은 보행 객주의 손님이나 다름없이 하라 하시었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다시 금성대군궁으로 옮겨 모실 때 정인지는 상소를 하였다. 상왕이 성산문 등의 도모를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인지의 멀쩡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상왕을 없이 하려면 이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 가장 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왕이 미리 안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상왕을 벌써 죽여버렸더라면 이번 성산문의 일도 아니 생겼을 것이라고 정인지는 자기의 선견 지명을 자랑한다. 이재라도 죽여버려야지 그냥 살려두면 또 제2정산문 사건이 납니다 하고 정인지는 왕의 결심을 재촉하려 하였으나 왕은 아직도 애매한 상왕의 목숨을 끊어버릴 생각까지는 나지 아니하였다. 서강에 김정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대갓집 사랑으로 돌아다니는 자다. 의술도 하노라 하고 풍수 노릇도 하노라 하고 또 삼전 사과 점도 치노라 한다. 그의 과수 누이 하나가 여량 부원군 송현수 집에 친모로 들어가 있다가 부인의 의심을 받아서 매우 창피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왔다. 그 의심이란 대감이 가까이 하는 듯 하다는 것이다. 누이가 나와서 그 오라버니 정수에게 서러운 사정을 할 때 정수는 오냐 속 시원하게 해주마 하고는 혼자 웃었다. 속 시원하게 한다 함은 물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결코 원수만 갚고 말 작자가 아니다. 원수도 갚고 이도 보자는 생각이 났길래 그는 웃은 것이다. 김정수는 곧 갓을 내어 쓰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누구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할까 하고 주저하였으나 얼른 제학 윤사균의 집으로 발을 돌렸다. 그것은 사균이와 가장 친분도 있을 뿐더러 또 그가 신숙주와 교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김정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균은 매양하는 버릇으로 어 김서방인가 하고 반쯤 조롱하는 빛으로 맞는다. 글쎄 영감 나이 40이 되어도 밤낮 김서방이니 그래 김정수의 이맛 빼기에는 서방 두 자를 새겨 붙였단 말씀이요. 하고 김정수는 썩내는 양을 보인다. 그럼 뭐라고 부르나 김정승이라고나 부를까 하고 사균은 적이 무료하여진다. 그는 좀 못난 편이다. 정승이야 간대로 바라겠소만은 왜 정수의 머리에는 탄건이 올라앉지를 못한답니까. 정수의 귀 밑에는 옥관자 금관자가 못 붙는답니까. 허 이 사람 오늘은 웬일인가 웬일이라니요 곤남은 우찬참이 되고 명예는 오늘 이조판서 승차 아니하였소. 영감 어디 나같은 사람 하나 감투 얻어 씌워보시구려 하고 정수가 농치어 웃는다. 사균은 어른한테 놀림 받는 아이 모양으로 싱글벙글할 뿐이다. 얼마 동안 농담과 잡담을 하나 뒤에 윤 사균이 혼자 있게 된 때를 타서 정수는 정색하고 그가 정색할 때에는 뒤로 젖혀진 갓을 바로잡는다. 그것은 다 웃음의 말씀이고 그런데 영감 큰일이나 쏘이다. 사균도 동달아 엄숙하게 되며 어? 무슨 큰일? 하고 정수를 바라본다. 왜 어디 또 영무나 일어났나? 이때 큰일이라면 상황을 회복하려는 도모 왕의 편에서 보면 곧 영모다.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영모라는 말을 들을 때 웬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나를 몰려 죽이지나 아니하나 또는 내가 먼저 알아다가 고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사균도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였으나 자기가 신숙주와 신숙주와 기난 것을 생각한 첫 근심은 없어지고 둘째 희망이 남을 뿐이었다. 정수는 사균을 믿지 못하는 듯이 이윽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없이 다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여 보인다. 누가 누가 하고 사균은 대단히 구미가 동하는 듯이 싱겁게도 정수를 조른다. 정수는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 누가 내게야 못할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사람 누가 하고 사균은 정수의 소매를 잡아 끈다. 이런 경우에 호락호락하게 말해버릴 김정수가 아니다. 저 편의 비위를 부쩍 당길수록 이익이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듯 할 듯하며 아니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그뿐더러 이런 말이라는 게 섣불리 하여버리면 공은 남에게 빼앗기고 정작 자기는 헌물만 펼 뿐더러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십상팔구다. 더구나 인심이 효박하고 악착하여 지어 의리보다도 이를 따르는 이때인 것을 정수는 잘 안다. 물론 윤사균은 그렇게 살짝 남의 공을 빼앗고 그 대신에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의기남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깨가 없어서 정수의 생각을 빌면 못나서 그런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에 윤사균을 김정수가 택한 것이 이 때문이다. 내가 영감을 의심할리야 있소이까 의심 아니하길래도 이런 참 대사를 의논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매사는 튼튼히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니까. 하고 또 잠깐 주저하다가 분명 영감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실테요? 하고 한 번 더 다진다. 구미가 단단히 동한 윤사균은 저버리다니 말이 되나 어서 말을 하소 그래 누가 또 영모를 한단 말인가 하고 애원하는 빛을 보인다. 그제야 정수는 사균의 귀에 입을 대고 송현수 하고 한마디를 불어넣는다. 응? 하는 사균의 눈에는 웃음이 있다. 그래 송현수가? 응 그럴 일이야. 그래 누구 하고? 정수는 대답이 없다. 언제 거사하기로? 하고 사균이 재차 물어도 정수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정수는 이 자리에서 윤사균에게 다 말해버리는 것이 아무리 하여도 공을 빼앗길 염려가 있는 까닭이다. 영감 그럴 게 없소 나하고 신찬성 댁으로 가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승정원으로 바로 가든지 이 자리에서 영감한테 말씀해도 좋지만은 이목이 번거하니 같이 나가시지 하고 정수가 먼저 일어선다. 사균은 정수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 괘씸하게는 생각하였으나 또한 무관해하다. 김정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날아오르는 부원군 첩지를 몰아내는 셈이라고 생각하여 사균은 정수를 따라 나섰다. 신숙주에게로 갈까 바로 대걸로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대걸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왕 세울 공이면 신숙주를 새해 내어 세울 것도 없었고 또 요사이 영모를 고발하는 일이면 당상관만 되면 아무 때나 예고를 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송현수가 왕을 시하고 상황을 복의하려는 음모를 한다는 말과 매양 권완이가 밤들게 송현수를 찾아와서는 늦도록 있다는 말과 송현수 부인 민씨가 상황과 내통한다는 말과 기타 김정수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을 입직 승지에게 고하였다. 왕은 누구든지 송현수 권한의 무리를 없이 할 제목을 갖다가 바치기를 기다리던 터이라 내전에서 사균을 불러들여 자세한 말을 물으시고 누가 이 영모를 알아내었느냐고 물으실 때 사균은 할 일 없이 김정수의 이름을 아뢰었다. 왕은 사균과 정수에게 술을 주라 하시고 즉시로 대관을 궁중으로 부르시고 일변 금부의 명하시와 판돈령 송현수 판관 권한을 잡아오라 하셨다. 궁중에는 등불이 휴양하고 또 친국이 있다고 법석이었다. 사균과 정수는 의기양양하여 승정원에 앉아서 떠들었다. 왕이 사정전에 납시여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정창손 좌찬성 신숙주 좌참찬 권남 우찬참 박중손 병조판서 홍달손 예조판서 홍윤성 영중추 원사 윤사로 판중추 원사 이인손 공조판서 양정 이조판서 한명예 도승지 박원영 우승지 조성문 유부승지 권지 동부승지 김질 등을 부르시와 송현수 권한 등의 역모를 말씀하시고 제신의 뜻을 물으시었다. 송현수가 불축한 뜻을 품었다는 말은 들은 지 오래돼 상황에 낯을 보아 지금껏 묻지 아니하였으니 감격하여 마땅하거든 부녀들의 말에 혹하여 상황과 통하여 이런 불개를 도만단 말인가 가중한 이의로다. 하시고 왕은 은근히 상황과 대비와 송현수 부인 민씨도 동제인 것을 비추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제신에게 암시하였다. 영의정 정인지는 백관을 대신하여 송현수 권한의 죄는 만사 무석이요 하고 아래였다. 물론 아무도 감히 이 말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이윽고 여량 부원군 송현수와 돌영부 판관 권한이 들어온다. 그들은 붙들려 오는 것이지만은 관복을 갖추었고 결박도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왕이 상황의 친척을 존중하는 모양을 보인 것이다. 송현수와 권한은 왕께 배려도 아니하고 도승지 박원영이 지정하는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다 안 것이다. 왕은 크게 진노하시와 내 어찌 내 앞에 읍하지 아니하고 부복도 아니하고 빳빳이 섰단 말이냐 하고 두 사람을 누려보신다. 지금까지는 후일을 바라고 나으리 앞에서 허리를 굽혔소만한 이제 상황을 회복지도 못하고 나으리 손에 죽는 마당에 허리를 굽혀 무엇하오 내가 살아있고는 나으리가 잠을 편히 못 잘 모양이니 잘 되었소 어서 죽여주오 하고 송현수가 왕을 바라본다. 권한이 너는 하고 왕이 권한에게 물으시니 권한은 소리를 가다듬어 나는 죽어서 지하에 선조를 대하기가 부끄럽소 나으리 같은 무도한 역신을 진멸을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앉았다가 붙들려 죽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렇게 나으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나으리는 천추 만세 복락이 무궁할 듯 하지만은 머리 위를 보시오 창천이 무심할 리가 없으니 나으리가 가슴을 두드리고 죄를 놀칠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을 노려본다 키가 작은 권한의 음성은 샛소리와 같이 울렸다 왕은 분하심을 참지 못하시와 두놈을 결박하고 때리라 하는 영을 내리신다 도승지 박원영이 무사를 부르니 모두 한 명의 신복이라 달려들어 송현수와 권한의 사고를 벗기고 품대를 끄르고 두 손을 뒷짐을 지어 결박을 하나 뒤에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입을 때리니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진다 얼만큼 때려서 두 사람이 정신없이 고꾸라 지는 것을 보시고야 왕이 겨우 노하심을 진정하시었다 내가 역모를 할 때에는 상왕과 통모를 하였겠다 하고 두 사람이 다시 정신이 들만한 때 왕이 송현수에게 물으신다 내가 역모하는 줄은 나도 몰랐으니 상왕이 아실리가 있소 죽이려거든 내나 죽일 것이지 상왕까지 죽이려 하시오 아스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더욱 불충일 뿐더러 고륙상자니 아니요 하고 송현수가 고개를 흔든다 송현수와 고난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전에서 바란 이 불공한 말만 하여도 걸령을 당하기에 넉넉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밤이 늦었으니 명의를 기다려서 죽이기로 하고 밤동안 금부에 내리어 가두라 하시었다 정인지 신숙지의 무리는 당장에 그 무리를 박살하지 아니하는 것이 망극한 성은이라고 칭송을 올리었다 송현수와 고난과 부인들과 자손들이 멸망을 당한지 나흘되는 6월 6월 26일에 왕은 교지를 내리시와 상왕의 어머니시오 왕 자기에게는 형수님이시오 문종대왕의 왕우이신 현덕왕우 권씨를 패하여 서인을 만드시었다 현덕왕우는 돌아가신지가 벌써 17년이 되신 양반이다 이것도 역시 정인지 신숙주의 개착에서 나온 것이니 표면 이유는 현덕왕우가 어찌 감히 종묘에서 재앙을 받으랴 함이지만 기실은 상황을 욕보이자는 것이 목적이오 정가 신가의 생각에 상황을 욕보이는 것은 곧 금상을 기쁘게 함이였다 이날 왕은 특별히 상황께서 종묘에 참배하시기를 허하시었다 무슨 영문을 모르시는 상황과 대비께서는 첫째로 오래간만에 문 밖에 나오시는 것이 좋았고 둘째로는 슬픈 많고 외로우신 몸에 평소에 사모하없는 조 부모님과 부모님의 위패 앞에 배울 것이 기쁘시었다 상황이 타신 남녀 그것은 연이 아니여 남여였다 가 종로로 지나갈 때 그 어른이 상황이신 줄 아는 백성들은 뒤를 우러러 배웠고 울었다 그렇게 이렇게 초조하게 가시는 어른이 이전 왕이시던 상황이시라고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상황이 종묘의 득신 때 동부승지 김질이 왕명을 받아가지고 문종대왕의 위패를 모신 독에서 현덕 왕우의 위패를 빼어내어 상황이 보시는 곳에서 뜰로 획 내어 던지니 둘러섰던 군자와 국로들이 발길로 그 위패를 차서 굴린다 상황은 신도 안신으시고 뛰어내려 나를 차거라 나를 차거라 하시며 흙 묻은 위패를 가슴에 안고 기색하시어 땅에 쓰러지시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 위패를 보호하실 힘이 없으시었다 군사들은 기색하신 상황의 품에서 그 위패를 빼앗아 도끼로 산산조각으로 패어서 아궁이 불속에 집어넣어버렸다 이튿날 27일에 왕은 마침내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봉한다는 교지를 내리시었다 허두에 성산문의 말이 상황이 그 일에 첨예하였다 하므로 종친과 백관이 모두 아래기를 상황이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서울에서 편안히 있지 못하지라 하니 하였다 성산문이 그런 말 한 일은 없지만은 성산문의 입으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이 필요한 일이다 내 어찌 참아 사사로운 은정으로서 큰 법을 굽히며 하늘의 명하는 바와 종사의 중함을 돌아보지 아니하랴 하여 부득이 종친과 백관의 청을 들어 상황을 노산군으로 하고 영월로 내려가시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영월로 가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종친과 백관이 합사라 하고 개활 이라 한 것은 노상 엄둔 말이 아니다 종친 중에는 이명대군이 왕의 편이 되어서 종친이 나서야 할 때에는 항상 앞장을 선다 양령대군이 집안의 어른이지만은 그는 성산문 사건을 듣고는 송리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서울에만 있더면야 억지로라도 이번 일에 필두가 되고야 말았을 것이다 임명대군의 왕의 친아오님이요 노산군에게는 마찬가지의 숙부다 또 백관중에서는 무릇 네 번 상황을 서울에서 내어 쫓자는 상서가 있었다 그 출천한 충성을 만세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향기로운 이름을 아니 기록할 수가 없다 첫 번은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황 수신 등이 의정부의 이름으로 계목한 것이다 둘째는 권남 이인손 박충손 홍달손 성봉조 김하 박원형 어 효첨 등의 육조 이름으로 계목한 것이니 왕은 불윤하시었다 셋째 번은 다시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등이 정부 이름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심히 간절한 청이다 비록 친부자간 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내어 쫓을 것이여을 하물며 그까지 촉하랴 어서 내어 쫓으시와 왕의 자리를 굳히소서 함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불윤하시고 또 계목하였으나 불윤이라 하시었다 다음에는 대사원 안승효 좌사관 권계 등이 계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서도 왕은 불윤이라 하시었다 이만하면 왕이 상왕을 아끼시는 성덕을 보이기에는 넉넉하였다 아무도 감히 상왕의 조노를 패하고 강봉하자는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왕의 생각에 퍽 답답하였다 상왕이라는 조노를 가지신 대로 서울에서 내 쫓는다 하면 듣기에 매우 좋지 못하였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상왕의 조노를 잃고 목숨까지도 잃어야 오를 것이 왕의 바다같은 성은으로 목숨 하나는 용서함을 받아서 시골로 가시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아무리 아무리 왕이 상왕에게 호의를 보이신다 하더라도 상왕의 바로 눈앞에서 그 어머님의 위패를 욕보이시었으니 아무도 왕의 호의를 알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러나 이리하여 왕은 첨지 어득해와 금부도사 왕방연을 명하여 노산군을 강원도 영월부로 호송하게 하시고 군자정 김차행 내시부사 홍득경을 종행하게 하시었다 노산군이 서울을 떠나시는 날 병자 6월 28일 노산군이 계시던 금성대군 궁은 초상난집과 같았다 노산군은 비록 대장부의 기계를 보이시어 울음을 참으시거니와 부인 송씨와 본래 후궁이었고 지금은 무엇이라 부를만한 칭호조차 잃어버린 권씨와 김씨 세분은 기색하기를 몇 번이나 하다시피 애통하였다 그까짓 국모의 지위를 잃고 대골에서 쫓겨나던 것은 생각할 새도 없다 낳아주신 부모 송현수 부처가 사륙을 당한지 1회 만에 남편 되시는 어른을 살아 영 이별하는 서름 인생에서 이에서 더한 서름이 또 있을까 권씨도 이번에 그 아버지 권완과 일족의 도륙을 당하였다 권씨는 송씨와 같이 노산군을 따라 영월로 가려하였으나 왕은 이를 허하지 아니하시었다 그 허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밖에서 밖에서 전하는 말은 아이를 낳으실 것을 염려하심 이라 한다 아이가 낳는다 하면 살려두게 되더라도 후환이 있을 것이오 죽여버릴 계제가 되더라도 귀찮을 것이니 차라리 내한테 있지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종사의 큰 죄인이 목숨만 부지하는 것도 어분의 과의어든 솔권이 말이 돼요 하시는 것이 한악의 노산군을 위한 간청에 대한 왕의 대답이었다 이날 왕은 내시 안노를 시키여 화양정에 약간 잔치를 베풀고 노산군을 전송하게 하였다 안노는 노산군에게 술을 권하며 나으리 이게 웬일이시오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으시건만은 성산문 때문에 애매히 하고 동정하는 듯이 노산군의 눈치를 보았다 이것은 왕이 노산군의 입으로 성산문의 영모를 알았다는 말씀을 들어오라 하신 까닭이다 소인에게야 무슨 말씀은 못하시오 성산문이 나으리께 그런 말씀을 아래입더일까 하고 늙고 교활한 안노는 더욱 간절히 물었다 지존의 지위를 아끼고 죄인의 몸이 되어 혈혈 단신으로 서울을 쫓겨나시는 노산군은 예전 당신의 신하들 중에 한놈도 따르기는 커녕 나와 배없지도 아니할 때 안노가 그래도 전별하는 정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고마워하시다가 이러한 말을 묻는 것을 보시고 괘씸하여 이 늙은 여우놈아 물러나거라 하시면서 술잔을 들어 안노의 면상을 때리시었다 잔이 안노의 코오리를 치어 빨갛게 피가 흘렀다 노산군이 다 낡은 남여를 타시고 종로를 지나 동대문으로 나가실 때 장한 백성들은 길가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배웅을 내었다 우리 상간마마 어디를 가시오 하고 소리를 내어 외치다가 관노들의 손에 입을 얻어맞는 순박한 늙은이도 있었다 장마는 거쳤으나 무시로 비가 오락가락 하였다 볕이 났다 들었다 하였다 변만 나면 길가 풀립이 시들도록 날이 더웠다 말복이 엊그제 지나지 아니 하였는가 첨지 어득해가 앞을 서고 군사 50명을 두어대 갈라 앞대 서게 하고 의금 부도사 왕방연은 날센 나졸 4명으로 더불어 노산군의 바로 뒤에 말을 타고 따라섰다 군자정 김자행과 내시부사 홍득경도 항상 노산군 남여 곁으로 말을 물었다 군사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또 몸에 밥과 떡을 지니어 길 가면서도 시장하면 내어 먹었으나 노산군은 그저께 종료해서 그 욕을 당하신 뒤로 거의 조석을 패하시나 다름이 없고 오늘도 아침에 궁을 납실 때 부인이 마지막으로 들이시는 미음을 잡수실 뿐이어서 해가 낮이 기울 때쯤 하여서는 시장하시고 기탈하심을 금할 수 없으시었다 혹시 혹시 주막에 시어 60명 일행이 막걸리 한잔이라도 다 사 먹을 때에도 노산군에게는 냉수 한 모금도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도 허기가지고 목이 마르심으로 곁에 딸에는 홍득경을 부르시어 잡수실 것을 청하시면 그는 아 왜 이리 급하시오 나으리 잡수실 것은 영월부에 가야 있지요 하고 말조차 버릇없이 거절하였다 이것도 왕명이냐 하고 노산군이 소리를 높이시면 명대로 아니하거든 걸려서 압송 하랍시였소 암말 말고 가만히 계시오 하고 첨지 어득해가 호령을 하였다 이 모양으로 점심수라도 잡수시지 아니하고는 기나긴 여름 햇발도 벌써 석양이 되었다 사십리길을 걸어 양주의정부에 거의 다다랐을 적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마주오다가 노산군 행차를 만나 길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곧 양성에 사는 차복성이었다 행차가 다 지나가도록 성복은 그가 누구 행차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후배들어 어느 행차시오 하고 물었다 노산군이요 하고 후배 군졸 하나가 대답한다 군사들도 더위와 먼 길에 피곤하였다 노산군이라 노산군이 누구시오 하고 성복은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일찍 노산군이란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또 이렇게 50여명 군사가 따를 때에는 여간한 양반이 아닐 듯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남여 속에 안진이의 의표가 비범하였습니다 상왕이라면 알겠나 상왕이 인제 노산군이라오 하였다 상왕이라는 말에 차성복은 무릎을 굽히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상왕께서 마침내 높으신 지위를 이르시고 어느 시골로 떨어지는가 하고 성복은 황송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이윽히 앞으로 지나가는 행차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을 즈음에 어떤 행인 이삼인이 지나가며 하는 말이 들린다 온종일 수라를 안올렸대 온종일이 무엇인가 영월부에 가시기까지는 일체 잡수실 것을 올리지 말라고 전교가 나렸다네 이러한 말이다 설마 영월부까지 가시도록 잡수실 것을 들이지 말라는 전교야 내렸으랴 그것은 알 수 없는 말이다 만은 이러한 소문은 어디서 난지 모르게 장안에도 퍼지고 행차가 지나가는 노변에도 퍼지었다 그것은 온종일 길을 가도 군사와 나졸들까지도 다 주식을 먹건만은 노산군께 무엇을 올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증명하게도 되었다 군자정 김자행과 내시 홍득경이 행차를 따르는 것은 노산군이 어떻게 대접을 잘 받으시나 하는 것을 염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학대를 받으시나 하는 것을 감독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첨지나 왕도사가 서로 노산군께 좋게 하여 드리려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 두 사람의 내 눈망울이 무서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금부도사 왕방연은 노산군께 대하여 그윽한 충성과 동정을 가지고 있어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이 차마 옥에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행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복은 나기를 돌려 행차 뒤를 따랐다 행차가 의정부에 들매 처음에는 백성들이 웬일인 줄 잘 모르다가 차차 이 양반이 어린 상감님으로 삼촌님한테 쫓겨나서 영월로 귀양가시는 길인 줄 알게 되며 모두 동정하였다 다만 군사와 관인들이 무서워 입 밖에 내어서 말을 못할 뿐이었다 노산군 숙소는 어떤 주막 안채 정하고 그 사랑채에는 첨지 어득해 도사 왕방연 내시부사 홍득경 군자정 김자행이 들었다 주막집이란 안채는 보잘것 없는 것이다 차성복은 일행이 다 들고 남은 주막을 택하여 사철을 청하였다 성복은 주인 노파에게 명하여 백설기 한시루를 찌라 하였다 그리고 성복은 행장에서 원산서 가지고 오던 대구어 수십마리를 꺼내어 잘게 찢기를 시작하였다 노파는 이 손님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성복은 떡과 대구어 뜯은 것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노산군 사처로 찾아갔다 군사들도 다 피곤하여 잠이 들고 성복의 발자취 소리가 날 때마다 개들이 걔들이 콩콩 짖는다 여름 금은 밤은 지척을 분별할 수 없도록 캄캄하고 벌써 가을이 가깝다고 벌레들이 울고 먼 논의 개구리 소리도 들렸다 길가로 향한 대문은 걸었으나 개천으로 향한 뒷살인문은 방식 열린대로 있다 초저녁에는 거기도 군노 한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하더니 그들 또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성복은 발자취를 숨겨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노산군이 어느 방에 드신 것은 미리 노파를 시켜 알아도 보았거니와 그 방인 안방에는 문이 닫히고 희미하게 불이 비치었다 성복은 문을 들어섰다 이때 노산군은 자리에 누우시어 부채로 모기를 날리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불의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 앉으시나 말씀은 없으시었다 혹시 자객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었다 노산군 생각하기에 결코 이 길을 무사히 가서 영월 구경을 할 것 같이 아니하시었다 중로 어느 주막 에서 필시 살해를 당할 줄로 생각하셨던 것이다 성복은 손에 들었던 것을 앞에 놓고 노산군 앞에 부복하였다 무험하온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오나 오늘 상간마마 노중에서 수라 몹 잡수신 말씀을 듣사고 소신이 시루떡과 대구어 자반을 바치오니 내일 가시는 길에 행리 속에 감주시었다가 내어서 잡수시옵소서 하는 성복의 음성은 울음으로 끝을 막았다 노산군은 저녁을 잘 잡수지 못하시어 정이 시장하시던 때라 성복이 올리는 뭉치를 손수 끓으시어 아직 김이 나는 떡을 떼어 입에 넣으시고 맛나게 잡수시며 오 내 충성이 가상하다 하시고 눈물을 먹으시며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시었다 성복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소시는 양성 사없는 차 성복이요 하고 아랜다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하시는 말씀에 성복이 황송하여 약간 고개를 들어 노산군을 우러러 배웁니 비록 초채하오시나 용안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아니하시다고 생각하였다 물건은 내 붉은 정성이니 잊지 못하리라 나는 아마 세상에 오래 잊지 못할 것이오 또 죽어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만일 혼이 있으면 내 집에 가서 의탁 하른지 어찌 않으냐 하시고 심히 감개가 많으시다가 여기 오래 있을 때가 아니니 어서 나가거라 하신다 혹시 들키면 성복에게 무슨 화가 있을까봐 두려워 하심이었다 성복은 부엌을 더듬어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들이고 숙소로 물러나왔다 후에 노산군이 죽임을 당하신 뒤에 성복의 꿈에 익성관 곤룡포를 입으신 단종대왕 노산군께서 나타나시어 내가 내 집에 의탁하러 왔다 하심으로 성복은 기일마다 시루떡을 쪄놓고 제사를 들이였고 성복이 죽은 뒤에도 대대로 제사를 계속하여 숙종대왕 때 단종대왕을 복의하실 때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비에 젖고 볕에 그을어 7월 초생달빛에 두견성이 슬피들 때 하늘이 사무치는 한숨을 품으신 노산군은 영월부 청령포 적소에 도착하였다 청령포는 영월부의 서쪽 서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동리다 남서북이 모두 산이여 동으로는 서강을 건너 영월부중이 바라보였다 산면 산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항상 구름이 머무르고 앞으로 흐르는 서강 물소리는 밤새도록 끊일 줄을 몰랐다 노산군 계실 곳으로 정한 것이 숲을 속에 있는 총과 선어체 그 중에 한 집이 노산군 계실 곳이요 다른 집들은 노산군을 지키는 군사와 국로들의 숙소다 군사 20명 국로 10명 후에 따라온 국녀 6명 4시 2명 모두 이만하였고 또 영월부에서도 날마다 중군 천총이 거느린 10여명 군사와 형리와 호장이 나와서 다녀갔다 노산군 노산군이 노산군이 계신 집은 나무조각으로 지붕을 인 침침한 집이었다 뒷곁은 바로 산에 연하여 밤에는 밤새 낮에는 낮새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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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이 간방 가운데 장지가 있어 새를 막고 아랫방에 노산군이 계시고 웃방 하나에 국녀 여섯이 살았다 처음 노산군이 떠나오실 때에는 국녀도 넷이도 없었으나 사후일 후에 상황전에 모시던 국녀들 중에 넷은 예전 대비 지금 노산군 부인 송실을 따르고 여섯은 천리 머나문 길에 옛 주인을 따라온 것이다 왕도 그것까지는 막지 아니하시었다 내시 두 명도 이 모양으로 온 사람이다 뒤에 정인지가 알고 국녀가 따라와서 노산군을 모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누차 왕께 아래였으나 왕은 인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뒤에 신숙주가 또 노산군이 종사의 죄인으로 천지에 용납치 못하려든 국녀와 환관이 수정한다 하옵고 또 범절이 너무 호사하오니 유사에게 명하시와 자위로 따라간 국녀와 환관을 엄벌하시고 범절을 줄이도록 하시미 마땅한가 하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습이 되어 차차 무슨 폐단이 생길런지 알 수 없사온 즉 화단을 미연해 막으시미 오를까 하나이다 하고 아래였으나 왕은 머리를 흔드시고 버려두라 하시었다 아무려나 이리하여 평소에 모시던 궁녀들이 노산군의 좌우에 모시게 되었다 노산군이 서울을 떠나시와 영월 청령포까지 오시는 561길에 노산군을 모시던 사람들은 다 노산군이 인자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계시더라도 제왕의 위덕을 조금도 손상하심이 없으신 것을 배웠고 깊이 감동하였다 시장하시거나 목이 마르시거나 목이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세우시거나 좌우에 모시는 무지한 무리들이 무험한 언동을 하거나 노산군은 한 번도 불쾌한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시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이 가련하신 옛 임금의 불편하심을 덜어드리려고 마음으로는 애를 쓰나 서로 무서워서 감히 남의 눈에 띄게 도와드리지는 못하였다 만일 노산군에게 충성된 빛을 보였다가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차차 산간에 맑고 찬 샘물을 떠다 드리는 이도 있고 비에 젖은 매 딸기를 따다가 드리는 이도 있고 주막에서 밤중에 일어나 목이 불을 피워 드리는 이도 있었다 그러면 노산군은 언제나 비록 조그마한 호의라도 자상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표를 보이시었다 그것은 비록 빙글의 우수심으로 혹은 고개를 한번 끄덕임 이심으로 표하시었으나 일체의 말씀은 하시는 일이 없으시었다 이렇게 노산군은 따르는 군사들의 사모함을 받으시었다 그중에도 근부도사 왕방연은 가장 감동받음이 컸다 그는 노산군을 청령포에 모셔다 두고 사흘 만에 서울로 해정할제 떠나기 전날 밤에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냇가에 앉아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천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 여의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갓도다 울며 밤길 예노매라 이날 밤에 잠 못 이룬 이는 금부도사만이 아니었다 방연도 아무도 듣는 줄 모르고 부른 노래연만은 이때까지 잠 못 이루고 계시던 노산군이 들으시고 곧 궁여를 불러 이 노래 부르는 이가 누군가 알아올리라 하시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금부도사 왕방연인 줄을 들으시고 더욱 강개 무량하시었다 이튿날 금부도사 왕방연은 노산군께 배웠고 소인 올라가오 하고 하직을 아랜다 마땅히 소신이라고 일컬어야 오를 처지에 소인이라고 일컫기가 왕방연의 마음에 심히 괴로웠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노산군은 대군도 못되시고 군이시니 소인이라고 일컫는 것과 과한 대접이 될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과인들은 다 노산군께 칭소인하고 다만 궁녀들과 내시들만이 옛날 말대로 칭싱을 하였으나 아무도 이것까지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오 가느냐 애썼다 하시는 노산군의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그러나 곧 우위를 정제하시고 애썼다 상감 배웠거든 내 잘 왔다 아래고 거처가 좀 협찹하나 수석이 좋으니 다행 일러라고 아래어라 하시고 망연히 무엇을 이르신 듯 하시다 소인 물러가오 하고 왕방연은 그래도 차마 떠나지 못하여 노산군 앞에 엎드린 채로 이윽히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소인 물러가오 하고 한 번 더 하직하는 절을 드리고 물러날 때 노산군은 오 애썼다 하시고 국녀들을 시키어 금부 금부 도사에게 술을 주라 하시었다 왕방연이 지난 밤에 부른 노래 한마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뒤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의 속에 맺게 하였다 청령포에 오신지도 벌써 십여일이 넘어 7월 백중절을 당하였다 이 때에도 아직 신라와 고려에서 불도를 숭상하던 유풍이 많이 남아서 7월 백중이 되면 서울이나 시골이나 관과와 민가에서 열나흘 보름 열여세 사흘 동안을 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절에 가서 우란문해에 참회하며 혹은 집에 중을 청하여 각각 제 조상과 돌아갈 곳 없는 무연한 홀령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제를 올리고 또 조상의 산소에 가 성묘하고 지전을 불살랐다 노산군을 모시는 궁녀들 중에는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거니와 그들은 궁중에 있는 동안에 다 불도를 존승하였고 또 지나간 몇 해 동안에도 하도 세상의 변천과 사압는 인명이 초로같이 쓰러지는 것을 보아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미 심히 간절하여서 더욱 연불을 외우고 진원을 염 염 염 성 풍 이 되었다 더구나 일찍 한 나라의 지존이시던 양반이 보잘것 없이 비참한 처지에 계시게 된 것을 배웁는 그들은 오직 나무아비 타브를 염하여 왕생 극락을 하거나 그것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인생에 태어나 금생에 맺힌 무궁무진한 원안을 풀어보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 난리가 없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없는 상관마마 노산군을 의하여 없는 길도 내생 복락이나 빌어드리자 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이 궁녀들은 백중을 차리기를 결심하였다 떡가루를 빻자니 방 하나 있나 떡을 짓자니 시루가 있나 도라지 고비 고사리가 산에 가득 하건만은 일찍 산 것을 보아본 사람이 궁중에 있을 리가 없으니 케어 올 도리도 없었다 그래서 늙은 궁녀가 인근 민가로 다니며 없는 기구와 물재를 빌어오기로 하였다 민가에서 기쁘게 빌릴 뿐더러 기름 차조 옥수수 버섯 송기 열무 맨나물 오이 참외 수박 가지 풋고추 등속을 나도 나도 하고 들고와서 수두룩하게 헛간에 쌓이게 되었다 등도 많이 만들었다 떡도 찌고 나물도 삶았다 후원 늙은 소나무 밑에 단을 모아서 재단을 삼았다 이 재단은 평시에는 노산군이 나와 앉으실 때라고 생각하면서 정한 항토를 깔았다 이날 볕은 났으나 몹시 무더웠다 첫 가을다운 새파란 하늘이 보이면서도 여기저기 때때로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올랐다 오늘 밤에 비나 아니 오려나 하고 궁녀들은 들며 나며 구름 머리를 바라보았다 밤이 들어 조그만 등들이 달려 냇물에 뛰어보낼 등들도 동글동글하게 쌓여 있었다 환하게 달이 떠올라서 지나가는 구름장 속에 들락날락 하였다 계단에는 두를 병풍이 없어서 정면에 기둥 두 개를 세우고 거기 널반지 하나를 건너매고 커다란 종이에다가 길게 지방을 써서 붙였다 이 지방은 노산군이 손수 쓰신 것이다 천머리에 삼생부모 영가라고 쓰시었다 이것을 쓰실 때 가장 간절히 생각난 이는 조부되시는 세종대왕과 아버지 문종대왕 이시거니와 금생에 한번 대면해 배웁지는 못하시고 또 일전의 종묘에서 그 위패까지도 철폐함을 당하신 어머니 현덕왕우 권씨를 생각할 때에는 피눈물이 소슴을 금치 못하시었다 다음에 쓰신 니는 조모도 되고 어머니와도 같은 혜빈 양씨와 그 세 아드님 그 다음이 안평숙부 부자 그 다음이 아버님 학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화의군 영 다음에 황보인 김정서 정분 허우 등 계유정란 때 죽은 사람들을 쓰고 또 그 다음에는 성승 유흥부 박정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등을 쓰시고 다음에 애조모와 애수권 자신의 패를 쓰시고 다음에 장인 장모 되는 송연수 부처를 쓰시고 나중에 노산군의 유모 이오 부처를 쓰시고 나중에 대자로 충원원원 영가라고 쓰시었다 이것을 쓰실 때 감개가 무량하시없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정성으로 이 모든 충원원원을 부르시는 슬프신 뜻이 촛불의 어른어른 빛이 그 필적에 드러났다 노산군은 친히 이 제사에 참회하시지는 아니하시었고 다만 국녀들끼리만 제사를 지내었다 그렇지만은 친필로 위패를 쓰시었으니 친제하심이나 다를 것이 없다 노산군은 의관을 정제하시고 방에 홀로 앉으시어 지난 일 이제 이를 생각하실지 후원에서 늙은 국녀가 죽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왕생 극락 천추만세 같은 구절이 수없이 들린다 홀령도로는 왕생 극락 하라고 비는 것이요 우리 임금 노산군은 천추 만세나 사시라고 비는 것이다 충혼을 지어 읽을 만한 한문의 힘도 없고 또 푸념 덕담을 할 만한 무당의 구변도 없는 그들은 그저 같은 소리를 내고 내고 할 뿐이었다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다가는 왕생 극락 천추만세 상감마마 이러한 소리가 크게 들린다 나무하비 탑을 관세연보살의 합창이 들리는 것은 제사가 다 끝이 나는 모양이다 이때쯤부터 투덕투덕 똘배나무 잎사귀에 굵은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순식간에 천병 만마를 몰아오는 듯한 큰 비가 되어 순식간에 마당에는 무릎이 잠기도록 물이 게었다 우레와 번개와 빗소리와 갑자기 불어서 미쳐 내려갈 길을 찾지 못하는 수없는 시냇물 소리가 실로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였다 불을 켜서 흘리려 하였던 등은 불도 아니 현체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궁녀들은 노상군 좌우에 둘러서서 무슨 벌이나 당하기를 기다리는 듯이 덜덜 떨었다 어디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난다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다 궁녀들은 더욱 무서워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다 부엌 뒷벽이 무너지고 그리로서 뒷산 물이 물결을 치고 달려들었다 위험은 가까웠다 노상군이 앉으신 방에도 뒷문으로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였다 번쩍하고 한 번 크게 번개하는 빛에 보면 마당은 바다와 같이 붉은 물이 펀하였고 뜰가에 섰는 똘배나무와 누름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풀잎사귀 모양으로 번쩍번쩍 뒤집힌다 그 광경은 그 광경은 여자가 아니라도 산의 대장부라도 무서울만 하였다 마침내 노상군은 궁녀들을 데리시고 집을 떠나시었다 군사들이 유숙하는 집에도 물이 들어서 이 청령포 운동리가 떠나갈 지경이 되어 백성들은 늙은이를 끌고 어린 것들을 업고 퍼붓는 빗속으로 갈팡질팡 하였다 이따금 번개가 크게 번쩍 갈 때에는 물이 무릎위까지 올라오는 속으로 부녀들과 아이들이 울고 헤매는 모양이 보였다 읍내로 통하는 서강다리가 떠버린 것이다 노상군은 어찌할 줄 모르는 궁녀들 떨어 산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시었다 노상군 말씀대로 궁녀들은 산 있는 곳까지 길을 더듬었다 경각간에 옷이 젖어서 몸에서 물이 흐르고 바람이 후려갈기는 빗발에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산속으로 헤매기를 얼마 하였으나 물론 인가를 찾을 길도 없었다 군사들도 저마다 저 살 길을 찾느라고 사산하고 어디로 갈 줄을 몰랐다 그래도 태연이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더위 잡고 나아가시던 노상군은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덕이 왜 이리 박한고 하고 한탄하신다 국녀들은 이러한 처지에서도 노상군의 한탄하심을 듣고 눈물을 씻었다 그러나 산길을 찾기 위하여 다시 번개가 번쩍하기를 기다렸다 과연 노상군이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심이 끝나자마자 서북편에 온 하늘이 모두 불빛이 되는 듯한 큰 번개가 일어났다 이 무서운 큰 빛에 어둠이 잠겨왔던 산과 벌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일시에 번쩍 보인다 누락일락 하는 나무들 철사같이 희음하게 하늘에서 내리뻗는 빗줄기까지 역력히 눈에 보인다 그 통에 바로 수십보 앞 낭떠러지 밑에 잔뜩 푸른 물구비가 불빛같이 보이고 그 위에 분명히 큰 나무 하나가 가로 넘어지어 다리처럼 되어 있는 양이 보인다 그러고는 번개가 시물시물 동편 하늘로 흘러가 버리고 도로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다 노산구는 이리로 나가자 하고 손을 들어 그 나무 보이던 곳을 가리키시며 앞서 가신다 번개뿔에는 그렇게 지척같이 보이던 곳도 걸어가면 대단히 멀었다 그러나 천신 천신 만고로 마침내 물가에 다다랐다 거기는 과연 수십척 돌 벼루여 어두운 속에도 그 밑으로는 바위라도 부술듯하게 급한 물살이 좋은 목을 넘느라고 비비고 틀고 용소 숨치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그 요란한 소리가 천지가 움직이는 듯 하였다 아까 번개빛에 노산군이 보신 바는 추어도 틀림이 없었다 이쪽 벼루 위에 섰던 큰 소나무 하나가 뿌리가 끊어지어 가로 누워서 그 머리를 저편 벼루에 걸쳐놓았다 밑둥이 두 아름은 될 듯 하였다 천우다 나는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몸이다마는 너희야 죽어서 되겠느냐 자 건너가거라 여기만 건너가면 음내가 얼마 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음내 가기 전에 민가가 있을 터이니 사람 사는 곳에 인정 없겠느냐 어서 건너가거라 하시고 노산군은 아니 건너가실 듯한 빛을 보시었다 노산군은 이제 이 모양을 하고 살아나실 뜻이 없어주시고는 차라리 이 밤에 몸을 던지어 이 세상을 버리자고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국녀들은 노산군 앞에 꿇어 엎디어 이 다리를 건너시기를 빌고 만일 아니 건너시면 자기네가 먼저 벼루에서 몸을 던지어 죽을 것을 맹세하였다 이래하여 노산군은 무사히 읍내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관에서는 노산군을 청령포에 나가 계시게 하지 아니하고 객사 동안을 수리하고 거기 계시게 하였다 새 감사가 올 때마다 새 부사가 올 때마다 또 서울서 갑자기 무슨 명이 내려오면 노산군을 대우함이 혹은 후하고 혹은 박하고 여러가지 변천이 있었으나 영월부 중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자유까지는 빼앗는 자가 없었다 영월부사 중에는 노산군을 너무 잘 대접한다 하여 갈린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야근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는 노산군에게 동정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노산군을 학대하는 양을 보이지 아니지 못하였다 평시에도 근부 진무 한두 사람이 늘 있을 뿐더러 언제 경관이 무슨 명을 가지고 오른지도 몰랐고 또 관속 중에서도 노산군에 관한 무슨 제목을 찾아내어서 서울에 밀고하여 공명을 세우려는 놈이 없지 아니하였다 이러하기 때문에 영월부사로 내려오는 사람은 서울을 떠날 때 벌써 근심거리가 되었다 감사도 그러하였다 노산군을 학대하자니 양심도 괴롭거니와 민심에 거슬려지고 후대를 하자니 왕이 무서웠다 그래서 무서운 부스런 모양으로 노산군은 아무쪼록 건드리지 않고 모르는 채 하기로만 주장을 삼았다 한둘이 매우 노산군께 까다롭게 굴어 관풍원 자규루 금강정 같은데 소풍 나가시는 것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썽을 부렸으나 그 중에 한 부사가 갈려서 올라가는 길에 돌팔매를 얻어맞고 죽인다는 의협을 받은 뒤로는 그처럼 까다로운 자도 없었다 노산군이 영월 오신지도 반년이 넘어 지내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정충년 봄이 된 때에는 노산군을 감시하는 것도 전보다는 많이 해이해지고 구신들 중에 비밀은 비밀이지만은 찾아와 뵙는 이가 있는 것도 내버려 두게 되었다 이제야 노산군이 무엇을 하랴 백성들인들 무얼 노산군은 더야 생각하려고 이러한 심리도 안이 섞였는지 모른다 사실상 그렇게 전국 민심 초동복수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여편내들까지도 이를 갈게 흥분시키던 노산군 손해도 지금은 얼마쯤 김이 빠져버렸다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끊일세 없이 대대여 오는 이 인생에서는 한 가지 슬픔이나 분함을 오래 지녀가기가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슬픔과 분함이 들어와서는 낡은 그것들을 아주 잊어버리게 할 지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 번 민심에 깊이 박혔던 슬픔이나 분함은 결코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라도 마치 생나무에 낸 생채기와 같이 세월이 갈수록 껍질은 비록 성한데 비슷하게 되더라도 속으로는 더욱 언저리가 커가고 깊어가는 것이다 노산군 손해 사건에 대한 비등하던 밀론이 적이 가라앉을 때가 되면 왕이 노산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때때로 솟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조카가 무슨 죄 있나 성산문 사건에 노산군이 관계 아니하였다는 것을 왕이 모를 리가 없다 아무리 성산문이 어리석기로 그런 말씀을 성사도 되기 전에 어리신 상왕께 여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왕은 생각하신다 다만 노산군의 오직 하나 큰 죄는 그가 왕 당신 위에 임금 되신 것이다 내가 왕이 되자하니 불쌍한 너를 죄를 씌워 내어 쫓은 것이로구나 만일 왕이 멸류관을 벗어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노산군과 삼촌 조카가 되어서 만나신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못했다 모두 내 욕심 타시로구나 풀의 이슬같은 영화를 탐내는 욕심 타시로구나 하시고 조카님에게 사죄하였을 것이다 과연 이로부터 십년이 못하여 왕은 이러하나 후회를 사실로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직 왕이 지으실 죄는 판형하지 못하였다 왕은 영월에 계신 조카님이시여 예전 임금이시던 노산군을 생각하실 때 궁축한 마음이 없지 아니하시여 강원감사 김광수에게 명을 내리셨다 그리고 내시부 우승지 김정을 영월로 보내시어 노산군께 문안을 하시었다 이것은 노산군이 과연 어떻게나 지내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첫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어리신 조카님의 가슴에 맺힌 원안이 무시무시하여 그것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것도 목적이 아님이 아니다 여기는 노상 이유가 없지 아니하다 현덕왕후를 패하고 노산군을 영월로 내어 쫓은 후로는 매양 왕의 마음이 편한치 아니하시어 무서운 원염이 원수같은 칼을 품고 왕의 신변을 범하는 듯한 생각이 가끔 번개같이 지나가서 머리카락이 쭈뼛거림을 깨달으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형수님 되시는 현덕왕후가 원망하시는 눈으로 노려보시는 꿈을 꾸시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몸이 피곤하시거니와 편치 아니 하신 때에 그러하였다 꿈이 뭐 죽은 사람이 뭐 귀신이 나를 어찌해 하시고 당신의 강한 운수를 믿으시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쭈뼛쭈뼛한 무엇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노산군께 문안을 보내시고 또 강원감사에게 노산군을 편안히 하여두라는 분부를 내리신 것이 전혀는 아니라 하여도 일부분은 이 때문도 되었다 강원감사 김광수는 이 명을 받아서 명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 하고 주저하였다 대개 왕이 비록 거칠해로 이러한 명을 내리시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노산군을 우야여 잡수실 채소나 과일을 풍성히 드리는 것이 우야여 드리는 것이라 하면 드리는 것을 기뻐 아니하실 듯한 까닭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 주저하다가야 비로소 영월 부사에게 명하여 노산군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 밭 한때기를 장만하여 그 밭에 각양채소와 참에 수박 등속을 심어 노산군이 마음대로 따 잡수시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이 명은 얼른 보면 그리 끔찍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 영향은 적지 아니하였다 노산군에게 편하게 하여 드려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준 것이 여간 노산군에게 큰 이익이 되었는지 모른다 부사가 매삭 1차 문안을 나오게 되고 나올 때마다 혹은 잡수실 것을 혹은 피륙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버릇없던 것도 차차 들어가서 공손하게 되고 백성들도 마음 놓고 채소 과일 같은 것을 보내어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노산군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될 리가 만무하다 봄철이 되어 초목에 새음이 나오고 철 찾아오는 새들이 목이 메어오는 소리를 들으실 때면 노산군의 흉중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이 슬픔을 네게 다 말하랴 말할 사람이 없었다 심서가 자못 산란하여 진정기 어려우신 때에는 퉁수부는 늙은이 하나를 데리시고 관풍 매중루에 오르시어 봄딸을 바라보시며 퉁수를 들으시었다 밤에 퉁소소리가 들리면 인근 백성들은 노산군이 관풍루에 오르신 줄 알고 다들 한숨을 쉬었다 우는 이도 있었다 혹시 퉁소소리를 따라 관풍루 앞으로 지나가는 이도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노산군은 반드시 익선관 곤용포를 입으시고 난간 앞에 단정히 앉으시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시되 퉁소 한 곡조가 다 끝나도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시더라고 한다 이러하시다가 밤이 이슥한 뒤에야 숙소로 돌아오시기를 일과로 삼으시었다 달 밝은 밤 두견 울재 수심 품고 누 머리에 지었으니 내 울음 슬프거든 내 듣기 애달파라 여보소 세상 근심 많은 분네 에어 춘삼월 자규류에 오르지 마소 하시는 것이나 또 한 번 원통한 새가 되어 임금의 궁을 낳음으로부터 애로운 놈 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속에 있도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이 깊이 아니 들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한이 닿지 않는 도다 우는 소리 새벽 맨무리에 끄니니 지센 달이 휘었고 뿜는 피 봄 골짜기에 흐르니 지는 꽃 불겄 도다 하늘은 기먹어 오히려 애달픈 하소연을 듣지 아니 하시거늘 어째하다 수십 많은 사람의 기만 홀로 밝았는고 하시는 것이나 다 봄날 잠 아니 오는 밤에 퉁소를 들으시며 지으신 것이다 영월 산읍이라 사면이 산이어서 봄철 밤 달 질 때쯤 하여 누에 오르면 반드시 어디서나 두견의 소리가 들린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슬피 울고 새벽 달에 참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도록 슬피운다 관풍헌이나 자규루나 다 노산군이 밤을 새어 자규성을 들으시던 곳이다 지으신 시를 사람더러 을프라 하시고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면이 낙로 하신 일이 몇 번인고 좌우에 모시었던 사람들도 옷소매가 젖었다 차차 날이 더워 여름이 되면 노산군은 금강정에도 가끔 오시었다 금강정은 금강가에 있어 누에 앉았으면 물소리 구슬피 들렸다 이것을 노산군은 심히 사랑하시어 더구나 달밝은 밤이면 밤 깊은 줄도 모르시고 여울여울 울어가는 강물소리를 들으시었다 천하 천하가 다 변하는 중에도 옛정과 옛의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배없는 구신들도 있었거니와 그네를 보신 것도 이러한 곳에서였다 이목이 번다한 곳에서 구신들을 만나시면 누가 무슨 말을 지어낼지도 모를 것이요 또 찾아 배없는 구신들로 보더라도 밤 조용한 처소가 편하였던 것이다 영월부의 노산군을 찾아와 배운 이를 다 적을 수는 없거니와 그중에는 조상치 구인문 원호 권절 송간 박계손 유자미 같은 이들이 있었다 비록 구신은 아니나 김시습도 거사의 행색으로 두어 번 노산군께 배웠다 노산군은 일찍 시습을 대면하신 적은 없었으나 그 이름을 들으시고 누구인지 알아보셨다 이 때에는 시습이 아직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다 성명을 변하고 행색을 변하고 혹은 거사 모양으로 혹은 유람객 모양으로 혹은 농부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영월부에 들어와 하루 이틀 묵으면서 동정을 보다가 노산군이 자규류나 관풍루나 금강정에 납시는 기회를 타서 무심코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객 모양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와 노산군께 배없는 목적을 달하였다 그러고 와서 배없는 이는 노산군 앞에 엎드려 가슴과 목이며 오래 일어나지를 못하고 노산군도 흔히 낙로하시는 일이 있었다 이 때에는 낙로하심은 찾아오는 자의 정성에 강격 하심이었다 배워야 길게 사렐 말씀도 얻거니와 또 오래 모시고 있는 것도 옳지 아니할 듯하여 흔히는 맹맥히 서로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번 떠나면 다시 언제 배우리 이번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이 자연이 날 때 피차의 감에는 더욱 깊었다 찾아왔던 이가 하직하고 물러날 때에는 노산군은 반드시 일어나시와 그의 팔이나 손을 만지시고 석별 하시는 뜻을 보이시었다 가는 사람은 십보에 한 번 이십보에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눈물이 앞을 가려 비틀거림을 금치 못하였다 금성군이 수능부에 기양살이 하는지가 벌써 이태나 되었다 집을 빼앗긴 것은 이미 독자도 다 아는 바 연희와 왕은 그가 처자와 함께 있기도 허락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금성대군은 수능부 어떤 조그만 민가 하나를 잡고 시녀 두억과 사내 하인 두억과 함께 둠이 되었다 시녀는 본래 금성대군 궁에 있던 사람으로 상전을 따라온 사람이다 두 궁녀 중에는 금년 이라는 나이 23세 참 얻 자색이 있는 계집이 있었다 이 시녀 금년은 어려서부터 금성궁에서 자라나며 17세 적부터는 그윽히 금성대군을 사모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였고 금성대군도 금년이 아름답고 영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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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여겨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순홍에 금성대군을 따라온 것도 그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본이 근엄한 사람인데다 단종대왕이 선의하심으로부터는 더구나 주색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금년에게는 불만이오 또 원안이 되었다 금성대군은 이곳 온 뒤로 기회만 있으면 남중인사와 사귀었다 그는 금지옥욕의 몸으로도 모든 존귀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여도 겸손하고 간담을 토진하였다 이것이 남중인사들 사이에 큰 칭찬과 존경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래 영남 사람은 의리가 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감봉하여 영월에 안치한 것을 보고는 가슴속에 억제할 수 없는 불평을 품고 한번 죽기로써 의리를 위하여 싸우리라는 비붕 강개한 생각을 가진 선비도 불수하였다 이러한 인사들은 금성대군에게서 그 영수를 발견한 것이다 금성대군은 죄인의 몸이라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자유롭지를 못하였다 부사를 따라서 그 자유는 혹 넓어도 지고 좁아도 지었다 그러나 열눈이 한 도적 못 막는다는 셈으로 그러한 중에도 금성대군은 사람 만나볼 기회는 있었다 봄철이면 산에서 여름이면 냇가 낚시질 터에서 또는 밤에 주석에서 어떻게든지 만나는 방법은 있었고 또 의리로 서로 사귐이 여러 번 만나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관부의 눈에 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것만 봐도 금성대군 편에서는 저편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금지 오겹 귀한 몸으로 이름도 없는 하양 선비의 손을 잡고 차마 놓지 못하는 금성대군의 태도만 보면 저편에서도 이 편의 생각을 짐작할 것이다 만나서 말을 한대야 다만 한원을 펼 뿐이나 그것으로서 의리를 맺기에 조카였다 이렇게 한 번 금성대군과 직위가 상합한 사람이면 또 자기의 동지를 구하여 금성대군에게 소개하였다 이 모양으로 수능부에 온 뒤에 금성대군이 사귐을 맺은 사람이 무려 수백 명이 달하였다 마침 정충년을 당하여 이 보험이 수능부사라 내려왔다 보험은 세종대왕 기윤연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를 지낸 사람이다 자를 경부라 하고 호를 대전이라 하여 그를 자라고 이재가 있고 천성이 사치한 것을 싫어하여 옷이 헤어지고 때가 묻어도 부끄러워 하지를 아니하였다 선의가 있고 성산문 변이 있은 뒤에 벼슬의 뜻이 없어 집에 있다가 이번 수능부사로 내려온 것이다 그는 일찍 글을 지어 길주서의 묘전에 재를 지내었다 그는 친구와 술을 나누다가도 말없이 문득 낙로하는 것은 상황을 생각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한 강개한 생각을 품은 선비요 일꾼은 아니다 그가 수능부사로 와서 금성대군을 만나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무슨 일을 도모할 생각을 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금성대군의 맵고 매운 충성과 의리를 볼 때 그만 감격하여 몸을 바치기를 맹세한 것이다 저녁이 되면 부사 이 보험은 위복으로 급창 하나만 데리고 금성대군을 찾아갔다 이 급창은 얼굴이 잘나고 또 영리하여 보험이 도임 이래로 항상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아주 공손하고 삽삽하여 보험의 부인까지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다만 보험 내의 사랑만 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믿음을 받았다 금성대군과 이 보험이 마주 대하면 서로 낙로함을 금치 못하였다 금성대군은 보험을 만나 뜻이 서로 맞는 것을 보고 심히 기꺼 하였다 비록 보험이 지인 지감이 부족하고 일 솜씨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수능부사여 수능부 300명 군사와 70명 관속을 부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맨 주먹밖에 없던 금성대군에게 한 고울 권세라는 것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던 날 밤 닭 울 때나 되었었다 에 금성대군은 자기 가세에 달았던 산호 영자를 뚝 떼어 보험에서 주며 내 몸에 지닌 것이 버색에 줄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 하였다 갓끈을 떼어서 정표로 주는 것 그것은 실로 작은 일이 아니었다 보험은 일어나 절하고 받고 죽기로 서 화였다 이렇게 수능 부사 이 보험이 밤이면 금성궁에 나아가서 밤이 깊도록 일을 의논하는 동안에 다른 일 하나가 생긴다 그것은 시녀 금년과 급창과의 사랑이다 처음 급창을 볼 때부터 금년의 마음이 그에게로 끌리지 아니함이 아니었으나 금성대군 같은 고귀한 양반을 오래 마음에 두어 오던 금년의 눈에 시골 급창 같은 것은 너무도 초라하였다 그러나 한달 두달 지나고 열번 스무번 만나는 도수가 많아지는 동안에 그만 두 남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하루는 이 보험이 금성궁에 있어서 늦도록 상의한 끝에 거사할 계획을 확실히 정하여 놓았다 그 계책은 이러하다 수능부에 조련 받은 군사가 300명 관속이 70명이요 수능 경례에 흩어져있는 정병과 기타 자벽을 모조리 징발하면 또한 300명이 되니 이리하여 수능 한 고울에서 6-700명 군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비밀이 격서를 보내어 각처의 의기남하를 모집하면 기 아래 모일 사람이 또한 많을 것이다 그동안 남중에서 얻은 금성대군의 명망과 그 기의를 맺어둔 인사가 수백명에 내리지 아니한즉 한 번 격서를 보는 날이면 이 사람들이 다 향응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리하여 수능의 넉넉한 병력과 군량을 준비해놓고 넉넉한 병력이라 함은 인근 어느 고울 병력이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만한 병력이라는 뜻이다 이때 벌써 태조 태종시대에 정하여 놓은 제도가 해이하기 시작하여 각 읍 군비와 군량을 실제로 전쟁에 치를 만한 데가 많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무 때나 인근 읍을 점령할 만한 실력을 이룬 뒤에 일사간의 이 실력은 얻을 수 있으리라 금성대군과 이보험은 생각하였다 영월에 계신 노산군을 모시어 닥선제를 넘어 수능의 이봉하가 세제 대제 두 길을 막아 영남과 서울과의 교통을 끊어놓고 영남 일로를 호령하면 영남 각 읍을 손에 넣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세력이 이만큼만 되면 영남 말고도 팔도 지사가 다 향응할 것이니 서서히 경중을 찔러 장안을 점령하고 노산군을 복의하시게 하여 하늘에 사무친 불의와 원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두 사람은 너무도 감격하여 손을 마주잡고 이윽고 말이 없었다 자 이제 격설을 짓는 일은 대전의 제주요 하고 금성대군이 서한 위에 놓인 지피를 보음에 앞으로 밀어놓는다 남아가 글을 배웠다가 이런데 쓰게 되니 사무여하니요 하고 수능부사는 부슬든 손으로 눈물을 씻었다 깊은 깊은 밤에 벼루에 먹 하는 소리가 삭삭 하고 들린다 이 보음은 일생 정력을 다하여 경문을 지었다 다 쓰고 붓을 던질 때 보음의 망건 편자에는 땀방울이 맺히었다 그 격서는 그리 길지 아니한 것인데 대여는 수양대군이 정인지 신숙주 등 간신에게 그릇함이 되어 고륙 상잔하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마침내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이는 천인이 공로할 일이라 천하의사는 일어나 그릇된 일을 바로잡아 상황을 복의하시게 하자 함이었다 격서를 초하기가 끝난 뒤에 금성대군은 서너 번이나 읽어보고 문구에 의혹되는 대를 토론하여 몇 군대를 교정도 하였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완전하다고 본 뒤에야 다시 정사하고 끝에다가 금성대군이라고 서명하고 그보다 한자 떨어뜨려 수능부사 이 보음이라고 썼다 보음이 돌아간 뒤에 금성대군은 그 격서를 봉하여 문갑 속에 넣고 여러가지 온리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늦도록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던 금성대군은 매우 몸이 피곤하였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근래 연일 노심초사로 그의 안색은 매우 초췌하고 잠이 들면 심히 깊이 들었다 게다가 오늘 밤에는 만사가 다 작정이 되고 격서까지 써놓아서 마음을 턱 놓고 잠이 깊이 들어 버렸다 그 담단날이 수능 장날이라 장날을 이용하여 장군 모양으로 동지들이 왕래하는 것이 가장 편하였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남모르게 한데 모이는 편이는 이 길밖에 없었다 이번 장에는 각 저 동지가 모여들어 최후 의논을 하게 되었다 최후 의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성대군이 이 보음과 같이 상의한 일을 전하고 아울러 격서에 창명할 사람은 창명하고 그 격서를 돌릴 직분을 맡을 사람은 맞는 일이다 금성대군이 등잔불로 끄지 아니하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시녀들이 자는 협실 그것은 건넌방이다 문이 방식 열리고 금년의 모양이 나타났다 때는 10월 초생이나 아직 가을날 같은 기후였다 금년은 마루청 너리 울리지 아니하도록 마치 고양이 모양으로 사뿐사뿐 발을 떼어놓아 금성대군의 방문 밖에 섰다 그는 귀를 기울여 방 안에서 나오는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숨소리는 가볍게 코를 고는 소리였다 금년은 방식하게 문을 연다 금성대군의 수염 좋은 옷 같은 얼굴이 보인다 금년이 여는 문으로 들이소는 바람에 등잔불이 춤을 춘다 금년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다 이때 만일 금성대군이 눈을 떠서 금년의 자태를 보았던 들 그가 아무리 지사의 철석 같은 간장을 가져 었다라도 금년에게 혹하지 아니 못하였을 이만큼 불빛에 비친 금년의 모양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슴에 한 멍치 충성밖에 남은 것이 없는 금성대군은 잠결도 향락적인 마음을 아니 가지려는 사랑과 같이 금년을 등지고 돌아 누워버린다 금년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고 문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소리를 죽인다 도로 나올까 하고 한 손으로 문을 잡는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돌아 누울 때 잠깐 중지하였던 가벼운 코고는 소리를 다시 시작하였다 금년은 불현듯 금성대군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난다 칠팔년을 두고 사모하여도 거들떠 보아주지 아니하는 야멸친 정든님을 원망한 것이다 어디 견디어봐 하고 금년은 무릎으로 걸어 금성대군 머리맡에 놓인 문갑을 열고 간지 하나를 집어내어 날색에 허리춤에 끼어버린다 문갑 열리는 소리에 금성대군의 숨소리는 잠깐 가늘어지었으나 다시 여전히 잠이 드는 모양이다 금년은 그 일 위에서나 들어왔던 모양으로 금성대군의 이불을 끌어 올려드리고 가엾으시어라 오죽 권하시면 하고 종알거리며 나와버렸다 금년은 마루에서 내려와 종종 걸음으로 대문간으로 나온다 대문 밖에는 웬 사내가 어정어정하다가 앞마당에 발자취 소리 들릴 때 대문 곁으로 바싹 가까이 간다 그 사내는 말할 것 없이 순응부사 이 보음이 신복되는 급창이다 영리한 급창은 금성대군과 부사가 자주 상종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낌새를 알고 기회만 있으면 엿들었다 이날 또 양인이 대사를 의논하고 경문을 초할 때에는 물론 급창이나 시녀나 부르기 전에는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분부하였으나 이날따라 더욱 엄하게 좌우를 물리는 것이 더욱 수상하여 급창은 시녀들에게도 밖에 술사 먹으러 나간다고 일컫고 뒷곁으로 돌아가 뒷문을 열고 가만히 금성대군 방 반침 속에 들어가 숨어서 양인의 의논을 자초지종으로 다 듣고 나중에 금성대군이 경문을 어디 두는 것까지 살피고 나왔다 그리고 나와서는 금연을 불러내어 그 이야기를 하고 경문만 훔쳐내면 부기가 돌아오고 자기네 양인이 팔자 좋게 백년 해로를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금성대군이 역적으로 몰리는 판에 금년도 같이 정멀되어 죽을 것을 말하였다 이래서 금연은 마침내 서방과 부기에 미치어 십년 상전으로 섬기고 정든임으로 사모하여 오던 금성대군을 배반하여 죽을 곳에 빠지게 할 모양으로 문갑 속에 두었던 경문을 훔쳐낸 것이다 찾았어 하는 것은 밖에서 선 사내의 말이다 응 하는 것은 아내선 계집애 말이다 이리 줘 하고 급창은 문틈으로 눈과 손을 댄다 가만히 있어 하고 금녀는 소리 안나게 대문 빗장을 열려고 손을 음질음질 한다 이러다가 나으리가 알면 모가지 날아나 어서 그것부터 내어 보내요 하고 사내는 재촉한다 이 문답이 모두 소리 없는 말로 되었다 그러나 금연은 그 보물을 문틈으로 내어 보내려고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어이 대문을 열고야 말았다 이리 내어 하고 사내는 금연의 팔을 잡았다 나는 어찌할 테야 임자만 서울로 달아나면 나는 어찌할 테야 하고 금연은 사내의 옷소매 빼어 달린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이 되면 저는 기이 되지 않나 어서 이리 대요 하고 급창은 계집이야 어찌 되었든지 그 경문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빛을 보이고 금연의 품에 손을 넣으련다 웬소리야 나으리가 내일이라도 아시면 나는 죽게 웬소리야 나도 같이 가 데리고 가 하고 금연은 가슴을 해치는 급창의 손을 뿌리친다 급창은 금연을 달래어도 아니 듣는 것을 보고 와락 금연에게 달려들어 한팔로 금연을 꼭 껴안고 한손을 금연의 허리에 넣어 간지를 빼어들고는 한 번 힘껏 금연을 떠밀어 대문 안에 비틀비틀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어두움 속에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이 녀석 이 녀석이 하고 금연이 이를 갈고 따라 나왔으나 벌써 산에는 간 곳을 모르고 동네 집 닭과 개만 놀란 듯이 소리를 높여 지졌다 급창은 그 경문을 전대에 넣어 안어리에 꾹 둘러뛰고 서울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돌았고 팔에 날개가 돋이어 저절로 옮겨지는 듯 하였다 그 경문이 이뤄진 것을 발견한 것은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마침 어느 동지가 금성대군을 찾아와서 그 경문을 보려하여 문갑을 열어본 즉 경문이 간 곳이 없었다 금성대군은 크게 놀래어 집안을 뒤지었으나 아무리 찾아도 급창이 가지고 서울로 간 격소가 나올 리가 없다 이게 웬일이냐 하고 금성대군은 절망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금성대군은 곧 부사 이 보음에게 그 연휴를 말하였다 부사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급창놈이 온종일 보이지 아니한 때문이다 곧 나조를 급창의 집에 보내어 급창의 어미 아비를 잡아 드렸으나 어젯밤 나간 뒤에는 간 곳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사실상 그의 부모도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급창은 공명에 탐이 나서 이것저것 돌아볼 사이가 없었다 부사 이 보음 부처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신복으로 사랑하여 준 것도 그에게 털어끗만한 의리의 속박을 주지 못하였다 정든 정든 금년도 그의 마음을 끄는 힘이 되지 못하고 늙은 부모도 다 잊어버려 마음의 어느 구석에도 생각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서울로 서울로 달려갔다 마침내 금성대군과 이 보음은 이것이 급창놈의 농간인 것을 짐작하였으나 그 경문을 가지고 간 것은 급창이라 하더라도 훔치어낸 사람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달하였다 그게 누굴까 이 문갑에 그것이 든 줄은 어찌 알았으며 또 알았기로니 그것을 누가 집어내었을까 의심은 금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금성대군은 금년을 불렀다 금년은 많이 울고 난 산 사람 모양으로 해슥하였다 처음에는 금년이 실토하지 아니하고 똑 잡아 떼었으나 마침내 이실 찍고 하여 버리고 살려줍시오 하고 금성대군 앞에 엎더지었다 금성대군은 부사에게 부탁하여 금년을 옥에 내리어 가두라 하고 곧 급창 따라잡을 개교를 생각하였다 저놈이 본래 길을 잘 걸어 하루에 좋기 200리를 가는 놈이오 하는 이 보음의 말에 금성대군의 입술은 파랗게 되었다 어찌하면 저놈을 따라잡소 하고 금성대군이 부사의 찡그린 얼굴을 바라본다 보음은 이윽히 침음하더니 한가지 길이 있소 기천형감 기천형감 긴 효읍이 말을 잘 타고 또 걸음을 잘하는 말을 먹이니 그 사람에게 청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곧 사람을 기천으로 보내어서 그 사람이 마침 어디를 가지 않고 기천에 있기만 하면 곧 말을 타고 떠나가면 급창이 그놈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대제 지경을 못 벗어나서 붙들릴 것이오 한다 이 말을 듣고 금성대군은 적이 안심하는 빛을 보이였으나 다시 미우의 근심이 떠돈다 어디 기천형감은 믿을 수가 있소 그것은 염려 없을 듯 하에다 그 아비가 생전에 소인과 친분이 있었고 또 저도 조상 부모하고 혈렬 무의한 것을 소인의 선친이 거두어서 소인의 집에서 무여 생장하다시피 하였고 또 남행으로 추륙이나 하게 된 것도 소인의 반연이 적지 아니하니 설마 제가 소인의 청을 아니 듣겠소 이니까 그걸랑 염려 마시겨 하고 보음이 안심하는 한숨을 내어신다 금성대군도 그제야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영리한 급창이 뒤에 따를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간도로 들어 갈른지도 모르고 낮에는 숨고 밤이면 갈른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이 나면 보음의 말도 그리 탐탁하게 믿어지지를 아니 하지만은 이 길밖에 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음으로 하여금 기천형감 김효읍에게 간곡하게 동정하고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금성대군도 이번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란다는 말과 또 그리하면 후일에 공이 그리라는 말까지도 써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동봉하였다 그리고 가명에 급한 차사 다니기에 쓰는 썩걸음 잘 걷는 관노 하나를 뽑아 증상을 걸고 나는 듯이 기천에 다녀올 것을 명하였다 기천형감 김효읍이 수능부사 이보음의 편지를 받은 것은 이튿날 평명이었다 김효읍은 좋게 말하면 쾌남하여 좋지 못하게 말하면 건달같은 사람이었다 문관이면서도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또 주색을 좋아하였다 문화라기도 우습지만은 기천읍내에는 말달리기 활쏘기 노름하기 술먹기 좋아하는 건달패들이 현감에 휘하로 모여들어 동원에는 밤낮에 풍류가 질탕하였다 이러고도 파직을 아니 당하는 것이 이 보음의 힘인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이 보음이 일개 부사에 불과하거니와 그의 문명이 높음이 대관들에게 까지도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음은 김효읍을 재질 모양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호읍은 보음의 편지를 받아보고 곧 말을 달려 대재를 향하여 달렸다 급창이 제작일 방에 순응부를 떠났다 하면 재 아무리 빨리 걸었다 하더라도 충주를 지나지 못하였을 것이니 역말을 갈아타고 달리면 속하면 장호원 아무리 더디더라도 이천 안짝에서 따라잡을 것은 의료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천 현감은 준말을 달려 단풍도 다 지나고 낙엽이 포효하는 대재를 단숨에 넘어 단양 육십리를 점심 지을 때도 다 못되어 다다랐다 이 모양으로 그는 밥도 마상에서 먹고 밤에도 주막에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또 길을 떠나서 사흘만에 급창을 장호원과 음죽세에서 따라잡았다 김효업이 한 달에도 한두 번은 반드시 순응해 이 보음을 찾아보는 관계로 급창을 잘 알았다 이놈아 개석거라 하고 김효업은 말을 달려 서로로 피하려 하는 급창을 꼭 붙들었다 여러 날 길에 놈도 더 뛸 근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놈아 그 편지 내어 하고 손으로 급창의 모음을 뒤지어 경문이 든 전대를 빼앗았다 허 요놈 발칙한 놈 같으니 그렇게 너의 사또 신세를 지었거든 그래 요지시야 하고 말채찍으로 급창의 잔등을 한 개 후려 갈기고 경문을 내어서 본다 급창은 분함을 금할 수 없었다 손에 잡았던 금덩어리를 그만 떨어뜨린 셈이 되었다 처음에 김효업을 좀 저항하여 보려고도 하였으나 아무리 보더라도 견딜 도리가 없어서 이만 뽀드득 보드득 갈고 길가에 서서 있다 효업이 이것을 다 보고 나서 허 고놈 너 이게 무엇인 줄 알고 훔쳐가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고 그 경문을 찢으려고 두 끝을 잡는 것을 급창이 달려들어 효업의 팔을 붙들며 사또 잠깐만 참읍시오 소인 말씀을 한마디만 들읍시오 하고 막는다 이 꽤만 고 구변 좋은 급창이 좀 어리석은 기천형감을 혀 넘기려는 것이다 그래 무슨 말이니 요놈 때려 죽일놈 같으니 어디 말해봐 하고 효업도 격서 찍기를 잠깐 정지한다 사또 경상감사 한자리 안 버시렵죠 지금 경상감사 고린댑시오 사또 만하신 양반이 기천형감이 당합시오 요놈 왠소리냐 하고 효업은 급창의 말에 놀라면서도 경상감사란 말이 노상 듣기 싫지는 아니하다 사또 이 격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갑시오 그러시면 내려오실 때에는 경상감사는 떼어놓은 당상이 쉽지요 경상감사 하시거든 소인 부르시와 두둑한 구실이나 한자리 줍시오 하고 급창이 당장 경상감사 앞에 청이나 하는 듯이 허리를 굽신굽신 한다 기천형감 김효옵은 잠깐 주저하였다 급창의 말이 과연 옳은 말이 아니냐 그러나 이 보음의 신세를 어찌할꼬 옳다 이 보음의 성명 삼차는 칼로 오려버리자 하고 마음을 작정하였다 김효옵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격서를 소매 속에 집어넣고 말에 올라 서울을 향하고 달아나려 할 적에 급창이 앞을 가로막으며 사또 소인은 어떻게 하랍시오 수능으로 가려무나 죽기는 누가 죽고요 사또 귀 되시거든 소인 공도 내세운다고 무슨 필적이나 줍시오 필적이란 말의 기천형감은 열이 상투 끝까지 올라 말채찍을 높이 들어 급창을 후려 갈기니 채찍 끝이 머리에서 귀통을 감싸고 돌아 뺨이 터져 피가 흐른다 급창이 아파서 몸을 휘청하고 쓰러지는 틈을 타서 먼지를 차고 말을 달려 가버리고 말았다 급창은 의기양양하게 달려가는 기천형감에 뒷모양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그는 안타까운 듯이 땅에 엎드려 손으로 잔디뿌리를 뜯다가 문득 벌떡 일어나며 옳다 되었다 하고 오던 길로 기천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는 아무런 데서나 실망하고 자빠질 사람이 아니다 발길에 채워서 죽는다 하면 그는 반드시 차는 사람의 발바닥이라도 떼어먹고 그러고 한 번 웃고야 죽을 사람이다 그는 한 묘책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이러하다 아무리 기천형감이 말을 잘 탄다 하더라도 서울을 가라면 아직도 이틀을 가야 할 것이오 서울서 기천형감의 기별을 듣고 관병이 수능부에 내려오려면 아무리 속하여도 7,8일은 걸릴 것이다 이동한 급창이 그는 안동으로 가서 안동 부사 한명진에게 이 말을 하여 안동 군사를 가지고 불의해 수능을 엄숙하기는 나흘 안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하면 경문을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간 기천형감이 도리어 헌물을 켜고 금성대군과 순응부사를 잡은 공은 도리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창은 김효옵에게 얻어맞아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기운을 다 내어 안동부로 향하였다 김효옵은 급창이가 말하던 경상감사 인두영이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을 제치어 서울에 득달하였다 그래서 판중추원사 이징석을 통하여 그 경문을 왕께 올렸다 경문 끝에 쓰인 순응부사 이 보험의 이름은 칼로 도려내고 오직 금성대군의 서명만이 있었다 왕은 경문을 보시고 일변 놀라시고 일변 분하시어 기천형감 김효옵을 불러 이번 영모에 관한 자세한 말씀 그것을 김효옵은 본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지어서 아래였다 를 물으시고 그 일을 고하는 충성을 가상히 여긴다 하시었다 그리고 즉시로 영의정 정인지를 부르시와 금성대군과 그 관련을 잡을 것을 명하시고 대사원 김순 팔레빈시 김수 를 보내어 금성대군을 국문하게 하시고 또 소윤 윤자 우보덕 김지경 금부 진무 권함 등으로 금성대군 이해에의 제인을 국문하게 분부하시와 즉일로 출발 하라 명하시었다 안동 이해천 군사로 하여금 순흥을 엄습하게 하고 한명에 중재되는 안동 부사 한명진으로 하여금 토적사의 중임을 맡게 하시었다 이때 금성대군과 순흥 부사 보험은 기천 현감의 해보를 기다렸으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음을 보고 비로소 의아하기를 시작하였다 만일 김효흡이 그 경문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하면 이 보험은 김효흡이 그러하리라고 믿지는 아니하였다 만산은 수포에 돌아갈 뿐더러 금성대군과 이 보험의 목숨은 부지를 못할 것이다 써 놓았던 경문을 잃어버린 금성대군은 새로 경문을 써 우선 예천 안동으로 뛰었다 그러나 그 경문이 안동 지경을 다 돌기도 전에 밤중을 타서 안동 예천 군사 오백여명이 안동 부사 한명진의 거느림을 받아 순흥부를 엄습하였다 불의의 수많은 군사의 엄습함을 받은 순흥부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개미 한 마리 셀 틈 없이 포위를 당하고 빗발 같은 시석이 성중으로 쏟아지었다 일변 한명진은 순흥부사 이 보음에게 사자를 보내어 속히 금성대군을 잡아내어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중을 무찌르리라 우협을 하였다 본래 용병 지재가 아닌 이 보음은 이 불의 지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한낱 선비다 경문은 지을 줄 알아도 실제로 싸울 줄은 몰랐다 게다가 한명진은 성중에 그를 던지어 누구나 항복하면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만일 관명을 거역하면 도륙을 면치 못하리라고 우협하고 또 사실상 약간 반항하는 언행이 있는 사람을 잡아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달아 백성들의 기운을 눌러서 성중 백성들은 오직 전전긍긍하고 군사들도 싸울 뜻이 없이 영문에서 도망할 틈만 엿보았다 오직 어떤 중군 한명과 천총 한명이 각각 백명가량의 군주를 수소파여 동원과 사방을 지켜 죽기로써 안동군을 저항할 뿐이다 이때 금성대군은 정이 잠이 들어 있다가 병마 지성이 요란한 것을 보고 옷을 떨쳐 입고 칼을 들고 뛰어나 동원으로 향하였다 얼마를 가지 아니하여 뛰어오는 관노 하나를 만났다 그는 부사의 심부름으로 금성궁으로 오는 길이었다 나으리 마님 입시오 오 누구냐 소인이요 돌새요 큰일 났습니다 안동 예천 군사가 수없이 몰려와서 지금 부중을 격볕비 에어쌓고 나으리 마님 잡아내라고 야단입니다 사또 끼없어는 소인더러 나으리 마님 어서 피신하십소사 여쭙고 오라시와 지금 뵈우러 가는 길입니다 나으리 마님 시각이 바쁘니 어서 피신하십시오 하도 관노는 황황하게 재촉한다 사또는 어디 계시냐 시방 군사를 모으라 하시는 모양이오나 군사들이 안동군사가 무서워 덜어는 도망하고 덜어는 항복하고 또 죽기도 하였는지 알 수 없사오나 모여드는 군사는 얼마가 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때 뚜뚜 하고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들린다 치군이오 하고 관노가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금성대군도 귀를 기울이니 철철 터벅터벅 하고 군사들의 발이 땅을 차고 달리는 소리가 땅속에서 나오는 소리 모양으로 들린다 동원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인기척은 요란하였으나 말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였다 한참 동안 짖던 개들도 너무도 짖기에는 어마어마하다는 듯이 소리를 잠가버리고 말았다 백성들은 모두 잘 수도 없고 뛰어나오기도 무서워 방에서 방에서 덜덜 떨고 믿을 수 없는 문고리만 비끄러메었다 어서 피신하십시오 하고 관노가 성화를 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금성대군은 산문 안까지 돌아왔다 산문 안에는 한 50명가량 되는 군사가 활을 메고 창을 들고 모여섰다 이것이 천총 한 사람이 한 알갱이 두 알갱이 모아들인 군사다 중군이 거느린 군사는 밖에서 동으로 달리고 서우로 달려 가장 수요나 많은 듯이 안동 군사를 엄포하고 있었다 천총은 분명히 계상에 서있는 부사 이 보읍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금성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사 이 보음이 펄쩍 뛰며 나으리 웬일이시오 왜 아직도 피신을 아니하시오 하고 심부름 보내었던 관노도로 이놈 내 뭐라고 이르더냐 널더러 나으리 모시오라고 이르더냐 하고 호령을 한다 아니요 하고 금성대군이 부사의 팔을 붙들고 아니요 내가 피신할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불명해서 대사를 그르치었으니 나 혼자 피신하여 살기를 도마할 내가 아니요 막비 운이요 운이니까 내 혼자 안동 부사를 만나보고 무고한 목숨을 살해하지 말도록 말이나 하려고 날 잡으러 왔다 하니 나만 가면 부사할 것 아니요 하고 일어나 나가려 한다 부사 이하로 여러 사람이 만류하고 사생을 같이 하기를 바랐으나 금성대군은 그대들은 그대들은 살아남아 상황을 보고의 하시게 하라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금성대군은 안동 부사의 손에 붙들려 안동 옥에 가둠이 되었다 금성대군이 붙들리고 마침내 안동 옥에서 교사를 당하며 신숙주는 이때야말로 노산군을 없이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주 왕께 노산군을 제하여 버리기를 청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거년의 이계의 무리도 노산을 빙자하였 삽고 이제 유 금성대군도 또한 노산을 끼고 난을 일으키려 하였사온 즉 노산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왕은 숙지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흔드시며 이제 의정부에서 또 무슨 말이 있겠지 그때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지 하시었다 숙주는 왕의 이 말씀을 의정부로 하여금 청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창손 이조판서 한명의 등에게 말하여 숙주와 함께 왕께 청하기를 노산군이 역저 금성대군에 받든 바 되었으니 살려둘 수 없다는 뜻이다 왕은 침음양구에 붓을 들어 왕은 말씀으로 하시기 어려운 때에는 흔히 글로 쓰시는 버릇이 있었다 라고 써서 신숙주를 보이시고 한참 있다가 또 부슬드시어 라고 쓰시어 정인지를 주었다 그 뜻은 그대들의 뜻 노산군을 죽여야 한다는 뜻은 알거니와 내가 더할 수 없이 박덕하여 형제를 많이 죽였거든 또 어찌 감히 조카를 죽이랴 노산군을 패하여 묻 백성이나 만들라 하심이다 진실로 왕도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위군 한남군 영풍군 합하여 친동기를 다섯 분이나 죽이시었고 조카들은 해일 것도 없이 죽였으므로 또 고륙을 죽인다 하면 입에서 신물이 돌았다 될 수만 있으면 노산군은 아니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신숙주와 정인지 그중에도 신숙주가 주동이 되어 종친부 의정부 충운부 육조 연명으로 계목을 올리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노산군을 죽이기로 조의가 확정이 되었다 이날 영월부에는 금부도사가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노산군을 모시는 신여들과 종인들도 이 말을 들음에 자연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능부에서 대제 하나 넘으면 영월이라 사흘끼리 다 되지 못하니 금성대군 사건 일어난 소문이 영월에 들어온지가 벌써 수십일이나 되고 금성대군이 안동옥에서 교사를 당하였다는 소문이 온지도 오륙일은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노산군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던 일이다 금성대군이 순응서 잡혀 안동으로 이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날 노산군은 하룻밤을 내리우시었다 금성 숲부마저 돌아가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 하고 한탄하시고 느껴오시니 좌우가 다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런 뒤로는 노산군은 시녀들과 내시들과 제 소원으로 따라와서 수종드는 오륙인 선비들에게 각기 돌아갈 곳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노산군을 사생간에 끝까지 따르기를 맹세하였다 이러하던 판에 근부도사가 내려온 것이다 내려온 근부도사는 작년에 노산군을 모시고 왔던 왕방연이다 그는 사약을 가지고 노산군 처소에 이르렀다 이때 노산군은 익성관 곤룡포를 갖추시고 당중에 좌정하시어 정하게 부복한 방연을 보시며 무슨 일로 내려왔느냐 상감 강령하시냐 하고 물으시었다 처음 왕방연은 문전에 이르러 차마 들어오지 못하여 머뭇거리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장이 시간이 듣는다고 발을 구르고 재촉함으로 부득이 들어간 것이다 들어오기는 하였지만은 노산군의 우의를 배움에 차마 내려온 뜻 잡숫고 돌아가실 약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을 차마 만들어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다만 이마를 마당에 조아리고 늦겨울 따름이었다 노산군은 왕방연이 차마 말을 못하는 양을 보시고 또 그가 엎드린 겨에 백지로 봉한 네모난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음을 봐 그가 가지고 온 사명을 짐작하였다 대문 밖에서는 유시요 유시요 하는 나장의 재촉이 들려온다 유시가 노산군이 사형을 받을 시간이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울고만 엎드려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를 때 평소 노산군을 따라와 모시던 공생 한 놈이 활 시위를 뒤에 감추어 들고 노산군의 등 뒤로 달려와서 노산군의 목을 졸라매고 북창 밖으로 잡아 당기었다 노산군은 뒤로 넘어지시어 줄을 따라 끌려 가시다가 북창 뭉턱에 걸리시어 절명하시었다 그 동안에 소리도 아니 지르시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시었다 시녀들이 알고 달려들어 목맨줄을 끄르고 애써 소생하시게 하려 하였으나 다시 소생하시지 아니하시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시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 그 때에도 수십명 되었다 또 통곡하였다 공명을 이루려고 노산군을 목을 메워 죽인 공생은 대문을 나서지 못하여 피를 토하고 즉사하여 버렸다 금부도사 왕방연은 군사를 명하여 노산군의 시체를 금강에 띄우게 하였다 그는 만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체도 온전치 못할이라고 하였다 노산군의 시체가 물에 들어가 둥둥 떠서 흐르지 아니하고 하얀 열 손가락이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을 배웠고는 시녀들과 종자들이 모두 통곡하고 사랑하는 임금의 뒤를 따라 물에 뛰어들어갔다 밤에 영월호장 어몽도가 몰래 시체를 건져 어머니를 위하여 짜두었던 관에 넣어 부중에서 북으로 오리되는 곳에 평토장을 하고 돌을 얹어 표하여두었다 동일자 동아일보 말미에 아래와 같은 작자의 말이 부기되다 자 나는 이 사건 단종대왕과 세조대왕과 또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공평하게 적는 것이 이 글 쓰는 사람의 직분이다 이 글은 선악 정사를 비평하는 것도 아니요 글 쓰는 자의 감정으로 자차 영탄한 기록도 아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독자가 할 일이오니와 글 쓰는 자가 할 일은 그때 사적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음같이 차게 남의 일같이 사정없이 태도를 정하려고 하여도 불같은 의기가 얼음이 될 리가 없고 제 일이 남의 일 될 리가 없구나 자서전을 자서전을 듯도 하고 자화상을 그리는 듯도 하니 아무리 하여도 북끝은 불이 나도록 뜨겁지 아니할 리가 없다 작자 1929년 8월 20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